동양고전 베스트 모음 5편 동양고전 베스트 모음 5편 동양고전 베스트 모음 5편 지은이는 박수밀, 발행은 메가스타디북스입니다. 이 책은 고전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그 속에서 찾은 삶의 지혜를 전하는 고전문학자 박수밀의 입문 에세이입니다. 조선 후기학자 이덕무의 호의기도 한 오우아는 나는 나를 벗삼는다는 의미인데요. 여기에는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내 품위와 내 자존감을 스스로 지키겠다는 겨련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자존감을 지키며 살아가기란 쉽지 않은 일인데요. 많은 이들이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주변 눈치를 보며 가짜 나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남의 시선을 통해 자신을 찾고 남에게 보이는 나를 통해 행복을 찾으며 돈의 관계에 욕심에 이리저리 치이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놓치기 일수입니다. 이 책은 사회가 원하는 욕망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간 이의 지식인들이 끝까지 놓지 않았던 마음 공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저자가 고전에서 선별한 50가지 명문의 진수가 담겨 있는데요. 고전의 문장이 전해주는 깊이와 옛글이 갖는 힘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마음이 고요해지고 맑아지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아는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잃어버린 나를 찾는 길, 삶의 태도를 바꾸는 길, 욕망을 다스리는 길, 당당히 혼자서 가는 길입니다. 이 네 가지의 길을 통해 인간 내면뿐만 아니라 사회를 보는 눈, 삶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을 보여줍니다. 공자와 노자, 조선시대 학자들이 온몸으로 증명했던 마음을 지키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통찰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전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벗삼다 살다 보면 깊이 외로울 때가 있다. 관계가 틀어져서 외롭고 내 막막함을 누구도 대답해 줄 것 같지 않아 외롭다. 외로우니까 사람이 그립고 누군가를 간절히 생각한다. 그러나 마음을 터놓을 친구가 항상 곁에 있는 것은 아니다. 술잔을 나누고 웃는 얼굴로 안부를 묻는 정도의 사람은 있어도 좋은 날 마음이 통하는 대화를 나눌 법은 찾기 어렵다. 조선 후기의 시인 이덕무는 마음에 꼭 드는 시절에 마음에 꼭 드는 친구를 만나서 마음에 꼭 맞는 말을 나누며 마음에 꼭 맞는 글을 읽으면 이것이야말로 지극한 즐거움인데 그런 일이 어찌도 적은가라며 탄식했다. 이렇게 참다운 친구를 얻기가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는 나는 나를 벗으로 삶는다. 라고 말한다. 눈 오는 새벽 비 내리는 저녁에 좋은 곳이 오질 않으니 누구와 얘기를 나눌까 시험삼아 내 입으로 글을 읽으니 듣는 것은 나의 귀였다. 내 팔로 글씨를 쓰니 감상하는 것은 내 눈이었다. 내가 나를 벗으러 삼았거늘 다시 무슨 원망이 있으랴 이덕무 성귤당 농소 눈 내리는 새벽 비 내리는 데 홀로 있는 밤은 더 외롭다. 그러나 곁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친구가 없다. 듣는 사람 없고 보는 사람 없다 한들 무슨 상관이려 글을 읽으니 듣는 것은 나의 귀이고 글을 쓰고 있자니 감상하는 것은 내 눈이다. 이 세상에 나를 가장 잘 알아주고 나를 가장 아끼는 건 오직 나뿐 나는 나를 친구삼아 스스로 즐기도록 하겠다. 이덕무는 나는 나를 벗삼는다는 말을 자신의 호로삼아 오오하고 사라고 스스로 일컬었다. 자기 자신을 친구삼으려는 심리에는 고단한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을 지켜내려는 자아식이 있다.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속을 터놓을 사람이 없더라도 내 품위와 내 자존심을 나 스스로 지키겠다는 마음이다. 노자는 나를 알아주는 이가 드물다면 나는 참으로 고귀한 존재라고 했다. 주위에 사람이 없더라도 나를 알아주는 이가 적더라도 나는 내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면 된다. 삶이 외로울지언정 그 외로움을 기꺼이 사랑하고 내 길을 따라 가는 것이다. 조선우기 문신인 이현진도 나는 나를 벗하고 남을 벗하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이 세상에 나는 오지 한 사람이니 내가 좋아하는 바를 따라 살겠노라고 다짐했다. 세상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나의 자존감을 일으켜 세워 홀로댐을 사랑하고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고자 했다. 박쥐의 처지를 생각해보라. 박쥐는 외롭다. 새의 부류에 속하자니 새끼를 낳고 짐승에 속하자니 날개가 있다. 쥐라고 하기도 새라고 하기도 애매한 처지이다. 어느 한쪽에 소속되어야 안전한데 여기에도 저기에도 끼지를 못하고 따돌림을 당한다. 그러나 박쥐는 박쥐일 뿐 굳이 어느 쪽에 소속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 박쥐는 박쥐면 족하다. 오히려 박쥐는 어느 편에도 속하지 않는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다. 나도 마찬가지다. 나는 다만 내게 속했을 뿐이다. 나는 내게 속했다. 이 자존감이 세상을 당당히 홀로 가게 한다. 이의 관계에 얽매일 필요 없으니 푸른 것은 푸르다고 하고 붉은 것은 붉다고 말한다. 홀로 가는 길은 자유로운 길이다. 지금은 혼밥 혼술의 시대. 당당하게 혼자 살면서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마시는 행위가 일상적인 풍경이 되었다. 물론 세상은 혼자 사는 살 수가 없고 관계는 여러모로 중요하다. 그러나 억지로 무리에 끼고 관계에 연연해야 할 것은 없다. 우리 사는 세상은 관계 과잉의 시대가 아니던가 나는 내게 속했고 나는 나를 벗삼는다. 이 마음으로 무소의 풀처럼 가면 그 뿐이다. 행복의 비결 자조 우리는 어려서부터 남복이 부끄럽지 않게 살라는 말을 들이며 자라왔다. 끊임없이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남이 칭찬하는 것 남이 좋아하는 것을 조치며 살았다. 부모가 원하는 욕망 미디어가 부추기는 욕망을 나의 행복이냐 살아온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진정 행복해지고 싶다면 나의 욕망은 어떠한 것인지 욕망의 방향성을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조선 후기의 시인인 이의엄 장원은 적게 욕망하고도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을 알았던 사람이다. 그는 중인 출신이었다. 중인은 양방과 평민의 중간에 속한 계급으로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벼슬에 오르기 쉽지 않았다. 게다가 그는 아주 가난했는데 어릴 때 개에게 오른쪽 다리를 물려 평생 다리를 절어야 했다. 나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자랐으며 가난 때문에 벼슬을 했으나 봉급이 너무 작아 끼니조차 제대로 잊지 못했다. 날마다 가난으로 괴로워하며 마음속에 항상 고통을 숨겼다. 가난을 통곡하고 싶었으나 감히 통곡도 못한지가 이미 오래였다라는 그의 고백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장원은 부잣집에서 가정교사 노릇을 하기도 하고 이것저것 허드렛 일도 하면서 근근히 생계를 꾸려나갔다. 가난을 해결할 기미가 없자 이웃에 살던 김종수 정승에게 편지를 써서 도움을 요청했다. 하급의 아전자리를 얻은 장원은 이후 능력을 인정받아 서른두 살의 교서관에 사준으로 취직했다. 사준은 책의 교정을 맡은 직책이었다. 그로부터 장원은 평생 전문 편집자의 길을 걸었다. 중인 신분, 불편한 몸, 가난이라는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실함을 바탕으로 다양한 업적을 쌓았다. 특히 그는 아동용 교과서를 많이 출판했다. 교정을 보는 솜씨도 상당히 뛰어나 상급자의 인정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이름이 온 나라에 퍼졌다. 궁궐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그에게 교정을 부탁할 정도였다. 책 한 권을 만들면 풍계를 올려받을 수 있었으나 그는 번번이 봉급은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받겠지만 승진은 제가 욕심내는 것이 아닙니다. 라며 사양했다. 이 말을 전해들은 정조는 그를 기특하게 여겨 봉급을 더 올려주었다. 그는 학문에도 뛰어났다. 특히 시의 뛰어난 소질을 보여 그가 시를 지으면 서로 읊어서 전해질 정도였다. 당시에 중인들은 인왕상 부근에서 모여 살았는데 장원 역시 인왕상 근처에서 시를 짓는 모임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그곳에서 살만한 집탈을 구하던 중 옥류동 길목 끝자락에 있는 버려진 낡은 집을 발견했다. 좁고 기울고 허름했지만 마음에 딱 맞았다. 집 앞에는 작은 우물이 있었고 너덕걸음 떨어진 곳엔 여러 사람이 앉을 만한 너럭바위가 있었다. 장원은 50간을 주고 약 300평 되는 집터를 사서 집을 새롭게 꾸밀 계획을 세웠다. 그는 크고 화려한 집을 원하지 않았다. 기와도 얹지 않고 칠도 하지 않은 평범하고 소박한 집을 짓고 싶었다. 아래의 글은 집을 다 짓고 나면 그곳에서 살아가고픈 장원의 소망을 쓴 것이다. 홀로 있을 때는 낡은 검은 거를 얼어만지고 오래된 책을 펼쳐보며 한가롭게 드러누면 그뿐이다. 잡생각이 나면 밖으로 나가 산길을 걸으면 그뿐이고 손님이 오면 술을 내와 시를 읊으면 그뿐이다. 흥이 오르면 휘파람을 불며 노래를 부르면 그뿐이다. 배가 고프면 내 밥을 먹으면 그뿐이고 목이 마르면 내 오물에 물을 마시면 그뿐이다. 춥거나 더우면 내 옷을 입으면 그뿐이고 해가 저물면 내 집에 서시면 그뿐이다. 비 내리는 아침, 눈 오는 한낮 저물역의 노을 새벽의 달빛은 그윽한 집의 신비로운 운치임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주기 어렵다. 말해준들 사람들은 또한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날마다 스스로 즐기다가 자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내 평생의 소망이다. 이같이 살다가 마치면 그뿐이리라. 장원 평생의 소망 장원은 집의 이름을 이의음으로 정했다. 이의음은 그뿐이면 족한 집이란 뜻이다. 집의 이름을 당이나 제가 아닌 엄으로 붙인 것도 독특하고 이의라는 뜻을 붙인 것도 흥미롭다. 이 말은 당나라 시인의 한 위에 허물어진 집 세 칸이면 그뿐이라는 구절에서 가져왔다. 이의는 뭐뭐일 뿐이란 뜻으로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의미이다. 덥든지 춥든지 배고프든지 배부르든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개의치 않는 것이다. 이를 자족이라고 한다. 바라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라야 흡족해하는 것이 만족이라면 자족은 어떠한 형태이든지 긍정하는 삶의 태도이다. 장원은 자족하며 살다가 생을 마치면 그뿐 더 이상의 욕심은 바라지 않았다. 단출한 집에서 지금 갖고 있는 것을 즐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장원이 평생 소망한 삶이었다. 그러나 집은 금세 마련하지 못했다. 집을 짓기 위한 비용인 삼백관을 마련하지 못해 십 년 동안 돈을 모아 간신히 집을 장만했다. 비록 비바람을 가리지도 못할 정도로 누추한 집이었지만 그는 다음과 같이 읊었다. 울타리 옆 안에는 절구질하고 나무 아래 아이는 책을 읽는다. 사는 곳 못 찾을까 걱정 마시게 여기가 바로 내 집이라네. 장원 답빈 이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 이전해 그는 굶지림과 배부름 추위와 더위 죽음과 삶 재앙과 복은 운명을 따르면 그뿐이다 라는 말을 남겼다. 그가 평생 동안 되낸 말은 그뿐이었다. 장원은 적게 가지고도 행복할 줄 아는 비결을 알았던 사람이었다. 그것은 그뿐이면 되는 삶의 태도에 있었다. 그는 욕망을 채우는 삶을 살지 않았다. 적으면 적은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저 주어진 조건과 환경을 수용하며 누릴 줄 알았다.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고 배가 고프면 밥을 먹으면 그뿐이었다. 아주 작은 거 하나도 행복의 조건으로 삼았다. 남의 것을 부러워하는 대신 내가 가진 것을 자족했다. 적게 소유하고 가진 것에 집중하는 미니멀 라이프의 삶을 살다 갔다. 남이 뭐라 하든 장원 스스로는 참 행복했을 것이다. 물론 인간은 끊임없이 욕망하는 존재이니 욕망을 없앨 수도 없거니와 무조건 욕망을 없애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낙은애처럼 살다가 빈손으로 떠나는 것이 인생이다. 한 번 떠나면 그 뿐인데 평생 남의 욕망을 욕망하다가 가버리기엔 삶이 아쉽다. 내가 가진 것을 다 누리지도 못하면서 남의 것만 욕망하며 살다 간다. 그 뿐이면 되는 삶인데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욕망하며 사는 것은 아닐지.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인간답게 살겠노라고 굳게 다짐해도 자신을 지키며 살기란 쉽지 않다. 세상은 끊임없이 내게 무엇이 되라거나 무엇을 해야 좋다고 요구한다. 세상이 요구하는 가치에 맞춰 살 것인가. 나 자신의 양심을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 이 물음에 선뜻 대답하기란 쉽지 않다. 이와 같은 상황에 직면하여 나를 찾자고 주장한 사람이 있다. 혜환 이용유는 남인계 학자로 실학의 시조인 성호 이익의 조카이기도 하다. 본래 명문가 집안이었으나 큰아버지로 인해 역적의 집안으로 내몰린 후 과감히 벼슬길을 포기하고 평생 재하의 학자로 살았다. 그는 성공과 권력의 길을 걷는 대신 문학을 존재 증명의 방편으로 삼아 실험적이고 독창적인 문학세계를 열어갔다. 새로운 세계를 꿈꾸는 젊은이들이 그에게 몰려들었고 당시에 연함 박지원과 쌍벽을 이루는 문단의 큰 학자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특히 혜화는 나에 대해 관심이 참 많았다. 나는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깊이 고민했다. 그러고는 남의 눈치를 보지 말고 당당하게 자신을 믿고 살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은 제자인 신등령이 혜화에게 나를 찾는 방법을 물었다. 혜화는 그런 글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들려주며 환활한 자를 지어주고 참된 나로 돌아가라고 당부했다. 옛날에 나 어릴 때는 내면이 순수했지. 지각이 생기면서 해치는 것들이 마구 일어났네. 식견이 해로움이 되고 재능도 해로움이 되었지. 마음과 일이 타성에 젖어들자 갈수록 벗어날 길이 없었네. 게다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떠받들며 아무 어른 아무 공 하면서 극진이 떠받들어 무지한 사람들을 놀라게 했지. 본래의 나를 잃어버리자 잠땐 나도 숨어버렸네. 일꾸미기를 즐기는 자들은 내가 나를 잃은 틈을 노렸지. 오래 떠나 있으니 돌아가고픈 마음이 생겼네. 꿈 깨자 해가 뜨듯이 몸 한번 휙 돌이키니 이미 집에 돌아왔다네. 주변 모습은 달라진 것 없지만 몸의 기운은 맑고 편안하였지. 작고 불고 굴레 벗자 오늘에야 새로 태어난 듯하였지. 눈도 더 밝아진 게 아니고 귀도 더 밝아지지 않았으니 다만 하늘이 준 눈과 귀의 밝음 처음과 같아졌을 뿐이네. 수많은 성인은 지나가는 그림자 나는 나로 돌아가길 원할 뿐 갓난아이나 어른은 그 마음 본래 하나라네. 돌아와도 신기한 것 없지만 딴 생각 내달리지 않으리. 다시 떠난다면 영원히 돌아올 기약 없다네. 분양하고 머리 숙여 천지신명께 맹세하노니 이 한몸 마치도록 나는 나와 함께 살아가리. 이용유 나로 돌아가자. 이 글의 제목인 화나는 나로 돌아간다는 뜻이다. 왜 나로 돌아가라고 당부하는 것일까. 신등령은 무척 가난했다. 남의 자녀를 가르치는 글빵 선생 숙사가 되었다. 숙사는 학생의 수업료로 먹고 산다. 가난하고 자존감이 낮은 직업이라 생활이 늘 불안정하고 남의 눈치를 봐야 한다. 그러나 그는 구차하게 돈에 매달리거나 권세가와 어울리지 않았다. 해완은 그런 제자를 격려하며 헛된 명예를 구하다가 참된 자신을 잃어버렸던 과거를 들려준 것이다. 나는 왜 나답지 못하게 되는 걸까. 초심을 잃어버린 탓이다. 입신 양명하여 가문의 명예를 높이라는 요구 앞에서 해완도 출세를 꿈꾸었을 것이다. 이득을 취하려는 자들이 그의 재능과 재주를 지켜세우며 빌붓는다. 출세와 명성을 조차 살다 보니 욕망 덩어리인 나가 되어 있다. 사람들의 열광에 취해 남의 시선에 연연하며 살다가 점점 처음의 나를 잃어버렸다. 앞만 보며 달려온 어느 날 문득 공허한 나를 보았다. 나는 누구인가 남들의 욕망을 따라 사는 가짜 나가 보였다. 돌이켜 예전의 나 본래의 나로 돌아가고 싶어졌다. 그리하여 욕심 없던 나 순수했던 초심으로 돌아가고자 결심했다. 그리하여 회화는 본래의 나로 돌아왔다. 남의 욕망을 줬던 나에게서 내면의 소리를 따르는 나로 돌아왔다. 삶은 예전과 다름없지만 마음은 평화롭고 편안하다. 수많은 위인은 다 지나가버린 과거의 그림자일 뿐 애써 조치러 할 것 없다. 나는 나일 뿐이니 나로 돌아가면 그뿐이다. 그리하여 그는 천지신명에게 맹세한다. 죽을 때까지 평생토록 본래의 나를 지키며 살겠노라고 세상은 나에게 성공과 출세를 향해 달려가라고 유혹한다. 성공하기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고 속삭인다. 위선의 가면을 쓰고 해코지를 하며 남을 밟고 넘어간다. 나의 세속적 성공은 남의 실패를 듣고 올라선 것이다.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낙오되지 않기 위해 아둥바둥 살아야 하는 건 지금이나 그때나 비슷했나 보다. 그러나 반성하는 한 지식인은 위선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참된 나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리하여 회하는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자신만의 아름다운 언어를 펼쳐내며 나 찾기를 추구한 기이한 작가로 우뚝 섰다. 우리가 현실을 살아간다는 것은 욕망하는 나와 본래의 나가 끊임없이 충돌하며 중심을 잡아가는 과정이다. 욕망하는 나는 세상의 가치에 맞춰 살라고 유혹한다. 본래의 나는 나의 목소리를 지키며 살아가라고 격려한다. 그럴 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세상이 요구하는 가치를 따라 살다 보면 끊임없이 남의 시선에 맞춰 사는 나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나는 나일 뿐이다. 누구도 내 안에 주인이 될 수는 없다. 나의 주인은 오직 나뿐이다. 남들이 성공이라고 부르는 것, 남들이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에서 벗어나 나의 행복은 무엇인지,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나의 목소리에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본다. 기적을 일으키는 힘 한무제 때 이광은 명장이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발이 원숭이처럼 길어서 화를 굉장히 잘 쏘았다. 하루는 사냥을 나갔다가 갑자기 큰 호랑이와 맞부딪히게 되었다. 당황한 그는 있는 힘껏 화를 쏴 호랑이를 명중시켰다. 가까이 다가가 보았더니 그가 쏜 것은 호랑이가 아니라 바위였다. 그런데 놀랍게도 화살이 바위에 깊이 박혀 있었다. 이광은 깜짝 놀랐다. 다시 앞서의 자리로 돌아와 바위를 향해 화살을 쏘았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화살만 부러졌다. 똑같은 조건에서 화살을 당겼지만 한 번은 기적을 일으켰고 한 번은 화살만 부러졌다. 왜 그랬을까? 기적을 일으키는 힘은 외부 현실이 아니라 나의 의지에 있다. 계획한 일이나 목표를 향해 노력하다 보면 지치는 순간이 있다. 금세 될 것 같던 일도 예기치 않은 변수가 생기고 금세 성공하리라 생각했던 도전도 영거프 실패한다. 한두 번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마음을 다잡지만 계속해서 떨어지다 보면 자신감은 점차 줄어든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언제까지 도전해야 하는지 얼마나 더해야 하는 일인지 불안하기만 하다. 결국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보다 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합리하며 포기하거나 체념하게 된다. 하지만 꿈을 성취한 사람의 재능이란 불굴의 진념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의지다. 우공 이산의 교훈은 불굴의 의지가 가져다주는 값진 선물에 대해 들려준다. 북산에 아흔살되는 우공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다. 우공과 가족들은 외출할 때마다 고충을 겪었다. 집앞에 태영산과 왕옥산이 가로막고 있어서 산을 빙 둘러 길을 돌아가야 했다. 어느 날 우공은 두 산을 옮겨야겠다고 결심했다. 가족들을 불러 가족회의를 열었다. 집앞에 큰 산이 버티고 있으니 이만저만 불편한 게 아니구나. 우리가 힘을 합쳐 저 산을 옮겨야겠다. 가족들은 한마음으로 통의했다. 그러나 우공의 아내는 반대했다. 돌덩이 하나라도 옮길 힘이 어디 있어요. 설령 산을 옮긴다 해도 그 많은 흙과 돌은 어디다 버리나요? 다 계획이 있어. 흙과 돌은 바래에 갖다 버리면 돼요. 아내도 우공의 집념을 꺾지는 못했다. 다음 날부터 우공과 아들 손자들은 산을 옮기기 시작했다. 돌을 쪼개고 흙을 나르는 일이 날마다 계속되었다. 그러나 흙을 파래망 까지 왕복 하는 데만 꼽아 1년이 걸렸다. 마을 사람들은 우공을 손가락질 하며 비웃었다. 지수라는 사람은 더 비아냥 거렸다. 살아있는 동안에 산은 옮기지도 못할 텐데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가? 도대체 정신이 있는가? 그럼에도 우공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내 생전에 산을 옮기지 못하면 어때? 내가 죽으면 내 아들이 이어서 옮기고 또 아들의 아들이 옮기고 또 아들의 아들의 아들이 옮기면 언젠가는 산이 옮겨지지 않겠어? 말문이 막힌 지수는 머리만 글적이며 돌아갔다. 그런데 정작 당황한 것은 산을 지키는 산신령 이었다. 계속해서 산을 허물다가는 산이 없어질지도 모를 판국 이었다. 덜컥 겁이 난 산신령 옥강 오강 상재는 오히려 우공의 정성과 노력에 크게 감동했다. 정말 겨륵하구나. 저 산을 옮겨주어라. 사신들은 두 산을 번쩍 업어 다른 곳으로 옮겨주었다. 그래야 원래 기주남 쪽에 있던 태영 산과 왕옥산은 오늘날엔 삭동과 옥남에 있게 되었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열자, 탕문편에 실린 이야기이다. 낙순물이 바위를 뚫는다는 말이 있다. 아무리 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도 끊임없이 시도하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낼 때가 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란 말을 남긴 에디슨은 전구의 빛을 내기까지 2,000번을 실패했다. 한 기자가 그에게 물었다. 그토록 많은 실패를 한 소감이 어떠합니까? 에디슨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실패라니요. 난 한 번도 실패를 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전구가 켜지지 않은 2,000가지 이유를 알았을 뿐입니다. 이를 성공하기까지 겪었던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패는 성공을 위한 훌륭한 밑거름이다. 라이트 형제도 비행기를 띄울 때까지 수백, 수천번의 좌절을 겪었다. 성공은 헤아릴 수 없는 무수한 실패 끝에 얻게 되는 귀한 선물이다. 영국의 총리였던 윈스턴 처칠은 성공이란 열정을 잃지 않고 실패를 거듭할 수 있는 능력이라 말한다.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은 충분히 도전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의지없음을 돌아보아야 한다. 반드시 해내고야 말겠다는 불굴의 의지는 산을 옮긴다. 하늘은 포기하는 자가 아닌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나이 든다는 것은 단순히 나이가 더 늘어나는데 그치지 않는다. 기력은 쇠약해지고 눈은 침침해지며 피부는 쭈글쭈글해진다. 의욕은 갈수록 떨어져서 곧 쭈글터인데 더 배워봤자 무슨 소용인가 싶다. 화창한 아침 창창했던 한낮은 지나갔고 곧 어둠이 찾아올 것이다. 조금만 지나면 완전히 깜깜해지겠지. 깜깜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그러나 조선 후기의 문신인 정원은 다르게 생각했다. 장암정원은 관동별곡의 작가인 송강정철의 현손이자 우암 송시열의 제자이다. 그는 부모로부터는 청념과 결백을 배우고 스승인 송시열에게는 예와 의에 대해 배웠다. 스승의 길을 따라 노론의 입장을 지녔는데 타협하지 않는 대쪽같은 성격 탓에 다른 당파와 충돌이 잦았고 여러 번 귀양을 다녀왔다. 그는 늙음하게도 귀양을 갔다. 숙종 36년인 63살에도 죄를 지어 외진 곳으로 귀양을 가게 되었다. 이미 환갑을 넘긴 나이에 외진 곳으로 귀양 가는 이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여느 사람이라면 꿈도 희망도 잃은 채 자신에게 닥친 가혹한 운명을 한탄하며 보냈을 것이다. 혹은 남은 생을 그저 편히 쉬면서 지내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원은 새롭게 마음을 다잡았다. 사광이 말했다. 어려서 배우는 것은 해가 막 떠오를 때와 같고 젊어서 배우는 것은 해가 가운데에 있는 것과 같으며 늙어서 배우는 것은 밤에 촛불을 들고 있는 것과 같다. 젊은 시절 배우면 더없이 좋지만 이미 늙어 배워도 늦었다고 말하지 말라. 촛불로 밤을 밝혀도 어둠은 밝아지니 끊임없이 비추면 밝음은 계속 이어진다. 해와 촛불은 비록 다르지만 밝음은 같고 그 밝음은 같지만 그 맛은 더욱 참대다. 위나라 무공은 나이 아흔의 시를 지어 늙어서도 힘을 썼으니 그는 나의 스승이로다. 정오 노학잠 사광은 중국 춘추시대 진나라의 음악가이다. 진나라의 평공이 그에게 말하길 내 나이가 77이 되었으니 지금 배우기엔 너무 늦은 것 같소 라고 했더니 사광은 이와 같이 해와 촛불의 비유를 들어 나이 듬이 갖는 의미를 말해주었다고 한다. 젊은 시절의 배움은 해가 한가운데 환하게 떠 있는 것과 같이 활기차다. 나이 들어서 배우는 것은 한밤중에 작은 촛불을 켜는 것처럼 미미하다. 그러나 작은 촛불일지라도 어두운 밤을 빛나게 하고 계속 켜두고 있으면 그 밝음은 이어진다. 비록 촛불이 해처럼 환하게 비출 수는 없다 해도 촛불 정도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고 어둠을 물러가게 한다. 밝은 대낮에 비추는 햇빛보다 어두운 밤에 비추는 촛불이 그 본래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와 같은 생각에 이르자 정원은 낙담하는 대신 귀향지에서 열심히 책을 읽었다. 그리하여 귀향에서 풀려나고 나서 뒤늦은 나이의 성균관 대사성 예조 참의를 거쳐 경기도 관찰사를 비롯해 예조 참판, 이조 참판 등을 역임했다. 70대에는 이조 판서, 예조 판서를 비롯해 우의정과 자의정을 거쳐 최고의 자리인 영의정까지 이르렀다. 늦은 나이에도 좌절하거나 용기를 꺾지 않음으로써 촛불의 역할을 다할 수 있었다. 김영수 시인은 고독이 사랑에 닿을 때라는 시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했다. 늙고 있다는 것이 기쁨일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내가 어쩌다 이런 행운과 함께 늙고 있는지 감사할 따름이다. 더 늙어서도 더욱 깊은 기쁨과 설렘의 골짜기에 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나이 들미 슬픈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어떤 일에도 흥미가 생기지 않는 게 슬픈 것이다.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는 일은 여전히 많다. 공자는 나이 50이 되어서야 비로소 하늘의 뜻을 아는 나이 즉 지천명이 된다고 했다. 나이 들어서도 꿈을 꿀 수 있다면 어둠을 밝히려는 소망을 잃지 않는다면 나이 든다는 것은 기쁨과 설렘의 골짜기로 들어가는 일이 될 것이다. 오늘 소개할 책은 기울지도 치우치지도 않는 인생을 만나다 50. 중용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지은이는 신정근, 발행은 21세기 북스입니다. 자만 어리석으면서 무조건 제 고집을 피우다. 우호 자용 입문 신학계 학교에 입학하거나 취업에 성공하여 첫 직장에 출근하는 사람에게 기분이 어떠냐고 물으면 다들 좋고 즐겁다고 말한다. 아울러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만큼 관계를 터가야 하는데 서로 맞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한다. 외국에 처음 나갈 때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걱정이 앞선다. 다른 나라 사람을 잘 모르는데 만나야 하니 걱정이 앞서게 된다. 이 때 나라가 다르더라도 다 같은 사람이니 통하는 데가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면 상식을 신뢰하게 된다. 관계를 터가기에 마음이 편하다. 반면 반면 내가 외국인이라고 속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 괜히 사람을 의심하게 된다. 의심이 많으면 관계를 넓히기가 여간에서 쉽지 않다. 후자의 경우라면 옆에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자신이 믿는 대로 하겠다며 고집을 피우기 쉽다. 이렇게 되면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만 생각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만 하게 되니 외국에 있어도 자신의 나라에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사는 곳은 넓어졌지만 생각은 조금도 늘어나지 않은 셈이다. 오히려 자기식으로 생각하여 스스로 더 단단해졌을지언정 시야는 더 좁아진다. 승당 공자가 말했다. 어리석으면서 자기 방식대로 하기를 좋아하고 보잘것 없으면서도 자기 고집대로 끌고 가기를 좋아하고 현재의 시공간을 살면서 과거의 규위를 회복시키려고 한다. 이 같은 자는 재앙이 자신에게 미치리라. 입실 운은 어리석다, 고지식하다, 바보라는 뜻이다. 호는 좋아하다는 뜻이다. 여기서 호는 마음이 기울어지거나 호의를 가지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놓일 때마다 어떤 식으로 하다는 성향을 가리킨다. 사전의 불의에는 없지만 이때 호는 고집을 피우다는 뜻에 가깝다. 자는 스스로를 뜻한다. 여기에 자는 뒤에 용자, 전자와 결합하여 다른 사람과 의견을 나누지 않고 자기식대로만 하려고 하는 성향을 가리킨다. 저는 신분이 낫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상대적으로 지위가 낫다는 문맥을 나타낸다. 저는 오로지 마음대로 하다. 독차지하다는 뜻이다. 반은 되돌리다. 뒤집다는 뜻이다. 재는 재앙, 불행을 뜻한다. 여언 원래 이 구절은 공자가 자신의 시대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라는 문제 상황을 언급하는 내용이다. 고대의 순인금과 주공은 특별한 지위에 올라 도를 실현할 수 있었지만 공자는 지위를 얻지 못하여 기량을 펼칠 수 없었다. 이에 조선 흑위의 정략용은 중형 강의보에서 공자처럼 위태로운 나라에서 벼슬하고 어지러운 조정에 있으면서 자신의 이상만을 추진하려고 하면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반면 근대의 강류에 있는 중형주에서 옛날과 지금은 시대가 다름으로 오늘날 세상에서는 오늘의 이치를 운영해야지 과거의 제도를 탑습하면 효과도 없을 뿐 아니라 재앙이 생긴다고 경고한다. 이처럼 두 사람은 우호자용의 맥락을 전혀 달리 풀이하고 있다. 이 구절을 공자가 저한 상황에만 한정시킬 필요는 없다. 누구라도 일을 하다 보면 혼자 할 수 없기에 주위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 이때 내가 무엇을 하려고 제안하면 주위 사람이 두 손을 들고 반기는 경우라면 더 말할 나위 없이 좋다. 이러한 조직에서 무슨 일을 한다면 과정 자체가 참으로 즐겁고 신날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내가 무슨 제안을 해도 고지곳대로 듣기보다 왜곡하고 오해하기 쉽다. 심지어 정반대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내가 주위 사람을 설득하여 함께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기가 정말로 어렵다. 이때 두 가지 유형이 나올 수 있다. 첫째, 진실형이다. 내가 하려는 것이 다른 어떤 목적 때문이 아니라 진실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처음에 반대하는 주위 사람을 하나씩 설득하여 함께 나아간다. 이때 나는 설득 과정을 낭비라 생각하지 않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합의에 도달하게 하려면 꼭 거쳐야 하는 절차로 생각한다. 둘째, 독불장군형이다. 내가 하려는 것이 타당하고 옳기 때문에 설득 과정은 불필요할 뿐 아니라 시간 낭비라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올 사람은 따라오고 그렇지 않으면 떠나라는 식으로 행동한다. 우호자형은 바로 독불장군 유형의 리더십을 말하고 있다. 아무리 잘났다고 하더라도 혼자서 주위의 모든 사람을 능가할 수는 없다. 자신만이 타당하고 옳다고 생각하면 결국 자신 이외에 다른 것을 보지 못한다. 이게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과거 자신이 거둔 성공에 도치되어 그 사이에 흐른 시간이라는 변수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그렇게 자신이 과거에 성과를 거둔 방식만을 밀어붙이면 결과가 뻔하다. 대형 프로젝트를 그런 식으로 진행하면 개인의 실패에 한정되지 않고 단체의 명운을 뒤흔들게 된다. 이것이 바로 재앙을 가져오는 것이다. 중용에서 자용과 자전을 반드시 부정적으로 본다고 해석할 필요는 없다. 리더라면 어떤 상황에서 주위의 도움과 오랜 검토를 거치고서 자용과 자전이라는 외로운 결단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리더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중용은 자용과 자전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자용 앞에 우, 자전 앞에 천이라는 제안이 달려있는 조건에 유의해야 한다. 자신의 생각에 갇혀 있으면서 자용하고 전체를 보지 못하고 작은 임무를 수행하면서 자전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주위와 소통하며 우를 벗어나고 전체를 조망하여 전을 벗어나고서 자용과 자전하지 않는다면 우유부단하고 무능력할 뿐이다. 합체 잠시라도 떨어질 수 없다. 불가유리 입문 잠시도 몸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게 뭐냐고 물으면 요즘 사람들은 거의 100% 스마트폰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스마트폰은 통화는 기본이고 문자, 사진, 인터넷, 쇼핑, 배달, 음악, 게임 등을 할 수 있다. 대학교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을 끄거나 사용하지 말라고 하면 웅성거린다. 젊은 세대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을 옷 입고 밥 먹는 것처럼 필수적인 활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찾으려고 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보지 못했느냐고 물어본다. 좋고 필요하니까 몸에서 잠시라도 떨어질 수 없다. 스마트폰을 제외하고 잠시라도 떨어질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다. 각 연애를 시작하여 두 사람 사이가 한참 달달하면 애인이라고 대답할 것이고 돈을 모아 새 차를 뽑았다면 차라고 대답할 것이고 막 아이가 태어났다면 아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좋은 것은 가까이 두고자 하고 그만큼 소중하게 여긴다. 소중한 것이 나에게서 멀어지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암담해질 것이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수 있다. 리언리슨의 테이큰 시리즈는 가족의 실종을 모티브로 삼아 온갖 어려움을 겪는 주인공을 그린다. 관객은 주인공이 겪는 과정을 어려움이라고 하겠지만 주인공은 아버지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다. 중용에서 잠시라도 떨어질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물으면 도라고 대답이 들려올 듯하다. 이 대답의 맥락을 살펴보도록 하자. 승당 도란 잠시라도 떨어질 수 없다. 떨어질 수 있다면 도리가 아니다. 이렇기 때문에 자기 주도적인 군자는 보이지 않는 것을 조심하고 삼가며 들리지 않는 것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다. 입실 야는 뜻이 없고 평소문에서 어조사로 쓰인다. 여기서 야는 도를 강조하는 문법적 기능을 한다. 불과 수유리아의 야는 평소문에 쓰이는 어조사다. 수는 모름지기 마땅히 기다리다는 뜻이다. 여기서 수는 잠시라는 뜻으로 다음에 유자와 함께 짧은 시간을 가리킨다. 유는 잠깐을 뜻한다. 수유는 소수로 따지면 10에 마이너스 15승에 해당할 정도로 짧은 시간을 가리킨다. 리는 떼놓다 떨어지다는 뜻이다. 시고는 이 때문으로 새기는 접속사로 쓰이며 원인과 결과를 나타낸다. 개시는 둘 다 삼가다 조심하다는 뜻이다. 도는 보다 분별하다는 뜻이다. 공구는 둘 다 두려워하다 무섭다는 뜻이다. 여언 도는 사전적으로 길을 가리킨다. 이 길은 우리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한다. 물론 날아가면 길을 거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비행기도 항로를 가듯이 날아가는 데에도 길이 있다. 이처럼 길은 일상생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기에 나오는 도는 사람이 일상으로 걸어다니는 길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이 도는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 민족이 나아갈 길 등의 용내처럼 추상적인 의미를 전달한다. 즉, 사람이 꼭 지켜야 할 가치, 사람이 실현해야 할 이상 등을 가리킨다. 어떤 사람이 집을 사기 위해 회사를 퇴근하고서 대리기사를 한다고 하자. 우리가 겉으로 보는 것은 그 사람이 부지런히 움직이는 활동이다. 하지만 그 사람의 활동은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자신의 집을 조금이라도 빨리 사려는 목표와 연결되어 있다. 그 사람은 지하철로 출근하여 역에서 회사까지 걸어가고 퇴근해서 지하철역 근처에 있다. 호출이 오면 손님이 있는 곳으로 걸어간다. 그 사람은 대학로 등의 길을 걸어가지만 그의 한 걸음 한 걸음은 집을 사기 위해 일정한 금액의 돈을 모아야 하는 목표와 관련이 있다. 투잡을 하니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집 장만이라는 목표를 위해 참고 견딘다고 할 수 있다. 이때 현재 소유하지 않았지만 미래에 사고자 하는 집은 그 사람의 생각에서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다. 떠났다면 그 사람의 목표가 바뀌었다고 할 수 있다. 중용에서는 집과 같은 세속적 목표 이외에 어떻게 살려고 하느냐는 가치의 맥락에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에 중용에서는 사람이 도를 잠시라도 떠나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중용에서는 그 도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 않다. 맹자의 주장을 빌린다면 도는 사랑과 연대의 인 도리와 정의의 의 문화와 예절의 예 시비판단과 지혜의 지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이 이 네 가지 덕목에서 잠깐 조금이라도 벗어나지 않도록 하라고 요구한다. 부모가 집에 와보니 아이가 없다면 벗어빨로 아이를 찾아 나선다. 부모의 이러한 행동은 아이의 건강과 안전을 바라는 사랑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또 시민은 정부의 정책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사가 적정한지 논쟁을 벌이는데 이는 국민의 세금을 제대로 쓰는지를 따져보는 지혜와 관련이 있다. 중용은 사람의 삶이 이니의 지와 도와 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일깨워주고 있다. 하지만 사람은 자신이 하는 언행을 누가 보지 않거나 자신이 내는 소리를 누가 듣지 않는다면 이니의 지의 도와 어긋나게 행동할 수 있다. 봄철 산에 갔을 때 예쁜 꽃을 보고 꺾어 집에 화병에 꽂으려고 할 수 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니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는 누가 보지 않는다고 하여 제 마음대로 하는 행동이다. 여럿이 몰래 이렇게 하면 산의 아름다움이 줄어들 수 있다. 중용에 따르면 이는 이니의 지의 도에 맞지 않는다. 또 사람이 자신의 언행이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다고 생각하면 돌을 벗어나 잘못을 할 일탈의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다. 지소 한 달도 충실하게 중용을 지킬 수 없다. 불룡월수 입문 우리는 좋아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 웃음이 나오고 생활의 괴로움을 잊을 수 있다. 평소 골프를 꺼리다가 우연한 기회에 골프를 배운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다. 주말에 골프를 칠 약속을 하면 주중에도 기쁘고 목요일, 금요일이 되면 가슴이 뛴다고 한다. 이런 태도는 골프에만 한정되지 않을 것이다. 젊은 시절에도 악기 연주를 하고 싶었지만 집안 사정 때문에 못하다가 나이 4, 50에 비로소 악기를 사고 동호회 회원들과 연주하는 날이 오면 얼마나 기쁘겠는가. 얼마나 기쁘겠는가. 나는 고향 시골에서 국민학교를 다닐 때 수업을 마치고 나면 매일 친구들과 운동장에서 공을 차곤 했다. 어머니가 밥을 먹으라고 부르기 전까지 공을 찼다. 공만 보면 친구들과 축구를 하고 싶었다. 비가 와서 공을 차지 못하면 하늘을 원망할 정도였다. 그런데 공자는 자신이 그렇게 하고자 하는 중용을 한 달을 지키지도 못했다고 한다. 도대체 무슨 말일까? 우리는 앞에 민선능구에서 일반 서민이 중용의 가치와 덕목에서 멀어져가는 상황을 이야기했다. 여기서 공자는 자신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평가를 들었던 모양이다. 당시 사람들은 공자가 지혜로워서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위험에 빠지지 않고 중용대로 잘 살아가리라 생각했고 또 그렇게 말했다. 이제 공자를 두고 본인과 동시대 사람의 주장이 어떻게 엇갈리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승당 공자가 말했다. 사람들이 모두 나더러 지혜롭다고 말하지만 만일 누가 나를 음모와 함정 속에 빠트리려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피해하는 줄 모른다. 사람들이 모두 나더러 지혜롭다고 하지만 나는 실제로 중용의 삶을 선택하더라도 한 달 동안 충실하게 지키지 못한다. 입실 여는 1인칭 대명사로 나를 뜻한다. 구는 몰다 달리다는 뜻이다. 납은 바치다 가지다 거두다 빠지다는 뜻이다. 재는 지와 어의 결합어로 뒤에 장소를 수반한다. 고는 그물을 뜻한다. 확은 잡다는 뜻이면 획으로 읽고 덫을 뜻하면 확으로 읽는다. 함정은 짐승을 잡기 위해 파놓은 구덩이로 보통 한자로 함정으로 표기한다. 비는 피하다 벗어나다는 뜻이다. 기는 만나다 기약하다 기한이라는 뜻이다. 수는 지키다 직무라는 뜻이다. 여언 동시대 사람들은 공자더러 지혜롭다고 말했다. 이때 당시 사람들이 지혜로움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공자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 첫째 지혜로움은 그 뒤에 나오는 음모와 함정에 빠뜨린다는 말과 관련이 있다. 이 점을 고려하면 여기서 지혜로움은 술수와 속임수를 간파하는 측면을 가리킨다. 예컨대 은행 직원이 우리에게 수익률이 높으면서도 손실 가능성이 적은 상품을 소개하면 어떻게 될까? 은행의 공신력과 거래 직원의 신뢰의 바탕을 둠으로 금융 상품의 실제 위험성을 제대로 살피지 않을 수 있다. 최악의 경우에는 투자금 전액을 잃을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지혜가 있다면 상품의 거짓 광고에 속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먼저 말하는 지혜로움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논어에 나오는 사례도 있다. 누군가 공자더러 우물에 사람이 빠졌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공자는 우물까지 따라갈 수는 있지만 무조건 우물에 뛰어들어 사람을 구한다고 덤비지 않겠다고 말했다. 공자가 우물에 사람이 빠졌다는 말 자체가 거짓이라는 것을 파악하면 최고로 지혜롭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지 못하면 우물에 빠지지 않는 것만으로도 지혜롭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지혜로움은 다음에 나오는 중용대로 살아가는 삶과 관련된다. 이를 중용대로 살아가는 삶의 두 가지 특징과 관련지어 논의하고자 한다. 하나는 중용대로 살아가는 삶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일의 차이다. 언제 횡단보도를 건널까? 초록불이 켜지면 건널 수 있다. 이러한 일은 어떤 규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만 있으면 기억을 살려 그대로 적용하면 충분하다. 반면 중용대로 사는 것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렵다. 어떤 사태에서 중용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일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일처럼 간단하고 쉽지 않다.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을 뿐 아니라 연관된 사람과 사태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 달 중에 중용대로 잘 살 수 있지만 중용대로 살 수 없을 수도 있다. 이러한 복잡성은 지혜롭다고 해서 자연이 해결되지 않는다. 지혜롭다고 하더라도 복잡한 사태의 여러 국면을 제대로 간파하지 못할 수도 있다. 다른 하나는 중용대로 사는 것과 법정에서 진실을 증언하는 것의 차이다. 법정에서는 법과 양심에 따라 진실대로 증언하면 충분하다. 이때는 진실대로 진술하느냐 마느냐 의 문제 이외에 다른 것은 없다. 물론 증언이 한국의 조직폭력배 홍콩의 삼합패 일본의 야쿠자와 연관되어 있다면 증언에 따른 위험을 두려워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인생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반면 중용대로 살기는 인생에서 한두 번으로 결코 끝나지 않는다. 중용대로 살기는 하루에도 몇 번이나 문제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끊임없이 재현되는 특징이 있다. 이것이 바로 반복된 행위로 특정한 성향을 만들어내는 덕목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덕목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불가역적 수준에 오르지 않는 한 잘하고 못하고를 결정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공자는 지혜롭다고 하더라도 한 달을 지속할 수 없다고 솔직하게 수례하고 있다. 비근 먼 곳을 가려면 반드시 가까운 곳부터 행원 차이 입문 중앙선에 느린 기차를 타고 영주를 다녀온 적이 있다. 일행 중에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했다. 대전에서 서울까지 KTX로 가면 한 시간 걸리고 무궁화로 가면 두 시간 걸린다. 어느 쪽이 요금이 더 비싸야 하는가 지금은 당연히 빨리 가는 KTX 쪽이 비싸다. 그분은 기차를 더 오래 타는 쪽이 비싸야 하지 않느냐 고 말한다. 이 이야기는 우리 사회가 처한 상황을 잘 꼬집는다. 원래는 오래 이용하는 그만큼 비용을 더 내야 하지만 빠른 것이 생명인 시대에는 조금이라도 빨리 가면 비용을 더 내야 하는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교통수단이 목적지에 도달하는 시간이 점점 빨라지고 있다. 하루가 걸리던 곳이 반나절로 줄어들고 반나절 걸리던 것이 두 시간 전으로 줄어들고 있다. 우리나라를 일일 생활권이라고 부른 게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제 반나절 생활권이 된 것이다. 이렇게 공간이 압축되면서 심리적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오가는 시간도 짧아지고 있다. 천리길도 한걸음부터 라는 고전적인 이야기는 철진한 가요의 테이프처럼 들린다. 천리길을 왜 걸어가야 하느냐 라는 반문이 자연스레 나오는 시대가 되었으니까. 과학기술이 나날이 발달하는 시대에 한걸음을 강조하는 이야기는 어떻게 들릴까? 중용에서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본다. 중용 속으로 성큼 들어가보자. 승당 자기 주도적인 군자의 도리는 비유하자면 먼 곳을 가려면 반드시 가까운 곳부터 시작하고 높은 곳을 오르려면 반드시 낮은 곳부터 시작하는 것과 닮았다. 입실 벽은 실제로 비유하다는 비의 뜻이다. 비어는 A는 비유하자면 비와 닮았다는 구문으로 많이 쓰인다. 원은 멀다 아득하다는 뜻이다. 행원은 가다와 멀다가 합쳐져서 멀리 가다는 뜻을 나타낸다. E는 원과 반대로 가깝다 가까이 하다는 뜻이다. 고는 높다는 뜻이다. 비는 고와 반대로 낮다 천하다는 뜻이다. 여언 같은 이야기라도 시대에 따라 다르게 읽힌다. 예컨대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의미에서 버스 지나간 뒤에 손 들어봐야 소용없다고 말하지만 요즘에는 버스 지나가면 택시 타고 가라고 한다. 젊은 시절에 고생하면 많은 교훈을 얻는다는 점에서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말하지만 요즘에는 젊어서 고생은 늙어서 신경통에 걸린다고 꼬집는다. 한 푼 두 푼 모으면 나중에 좋은 날이 온다는 희망을 노래하면서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말하지만 요즘에는 고생 끝에 병든다고 한다. 모든 게 부족하던 시절에는 열정과 노력을 강조했지만 모든 게 풍족한 시절이 되자 계산과 효율을 따지게 된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먼 곳을 가려면 가까운 곳부터 시작하고 높은 곳을 오르려면 낮은 곳부터 시작한다는 말은 어떻게 읽힐까 시대가 달라졌으니 그 의미가 다르게 읽힐 수 있을까 아니면 시대가 달라지더라도 기본을 강조하는 이야기는 그 나름의 생명력이 있을까 어느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 측면에서 동시에 검토할 만하다 비행기가 비행기가 하늘을 날고 우주선이 달해가는 시대라면 먼 곳은 가까운 곳부터 시작하고 높은 곳은 낮은 곳부터 시작한다는 이야기는 그 의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먼 곳과 높은 곳은 조금씩 나아가서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한걸음에 훌쩍 날아서 갈 수 있다. 한걸음에 먼 곳과 높은 곳을 갈 수 있는데 자꾸 천리길도 한걸음부터 라고 말하면 강조점을 잘못 짚은 셈이다. 어떻게 하면 더 빨리 갈 수 있느냐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한걸음씩 차근차근 나아가야 한다고 하면 가지 말라는 이야기로 읽히게 된다. 하지만 우주선으로 달나라에도 가고 화성에도 가는 시대에 걷기 열풍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사람들은 40여일에 걸쳐서 800km가 넘는 스페인의 산티아고 술래길을 걷는다. 국내에서도 제주도 올레길처럼 지방자치단체마다 걷는 길을 만들어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날아다니는 시대에 걷기 열풍이 불고 있는 것이다. 사람은 과학기술의 혜택으로 멀고 높은 곳을 순식간에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 공간은 이제 더는 사람을 구속하는 조건이 되지 못하고 있다. 공간을 빠른 속도로 가로지르게 되었다. 나는 나는 비용을 지불하기만 하면 그러한 혜택을 살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은 이러한 빠른 속도가 주는 혜택을 누리면서 자신이 점점 소외되는 느낌을 받는다. 내가 직접 무엇을 해서 먼 곳과 높은 곳으로 빠르게 이동하지 않는다.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하면 순간 이동이 가능하다. 이처럼 순간 이동에서 인간은 수혜자가 되면 될수록 방간자가 되어간다. 공원에 가면 사람이 발로 저어야 가는 오리배가 있고 사용하지 않는 철길을 가면 레일바이크가 있다. 오로지 사람이 발을 눌리는 힘만으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간다. 힘은 들지만 이동은 전적으로 사람의 몫이다. 땀을 흘리며 오리배를 타고 레일바이크를 타다 보면 괴로움보다 즐거움을 느낀다. 이러한 즐거움은 내가 직접 했다는 점에 바탕을 두고 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후 지나가지 않고 두 발로 직접 걸으려고 하면 먼 곳은 가까운 곳부터 시작하고 높은 곳은 낮은 곳부터 시작한다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걷기에는 중간을 건너뛰는 비약이 없기 때문이다. 지극히 평범한 이야기다. 중용이 중용이 태어난 시대에는 날아다니려고 하는 비약이 혜택과 만족을 주지만 소외와 위험을 가져온다는 점에는 주목하지 않았다. 중용에서는 비약이 아니라 평범한 이야기가 왜 생명력이 있는지 사람으로 하여금 대세김질 해보게 한다. 원래 윤리학은 이론만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옳고 가치 있는 것을 실천으로 옮기는데 그 목적이 있다. 아름다운 가치와 훌륭한 덕목은 현실에서 실현될 때 빛이 난다. 예컨대 용기는 개념적 정의로 머무르지 않고 구체적 상황에서 발휘될 때 더 위대해진다. 왜 그럴까 개념적 정의로서 용기는 사정과 사람의 의식 속에만 있을 뿐이다. 위험에 처한 이웃을 구하려는 마음 성과를 동료와 나누려는 자세 자신의 단점을 고치려는 시도 등은 모두 주저할 수도 있고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용기만이 뒤로 물러나려는 자신을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포기하려는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 이때 용기의 발휘는 나를 더 큰 사람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다. 이렇게 중용이 시공간으로 들어서라면 이론과 보편의 차원에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이 바로 시중이다. 그렇지 않으면 보편적 기준을 현실에다 무조건 적용하게 된다. 개별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바로 글로벌 차원에서 생각하고 로컬 차원에서 실천하라는 말과 통한다. 사람이 선택을 할 때 사전에 들어보았다면 그쪽으로 기울고 용고가 있으면 그쪽으로 치우칠 수 있다. 그것은 사고가 한쪽에 갇혀있는 꼴이다. 중용에서는 논어와 마찬가지로 양극단을 두루 살피라고 제안한다. 왼쪽 끝이 영의 눈금이고 오른쪽 끝이 일의 눈금이라면 그 사이에 있는 수많은 점을 이쪽 저쪽 번갈아가며 살핀다면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우리는 소중한 물건을 놓지 않으려고 손에 꽉 쥔다. 손을 풀면 소중한 물건이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아기가 주먹을 꼭 쥔 모습을 떠올려보라. 아이라도 쥐는 힘이 강해서 쉽게 풀지 않는다. 소중한 것을 지키는 방법이 손에 꼭 쥐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가슴에 품고 꼭 껴안거나 가슴에 새겨 기억할 수 있다. 일단 기억을 하고 있어야 실천하려고 움직일 수 있다. 중용이 아무리 좋은 덕목이라고 해도 무조건 덮어놓고 실천할 수는 없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용기만을 내세우면 만용이 될 수도 있다. 씀씀이를 고려하지 않고 돈 쓰는 기분을 내세우면 낭비가 된다. 이처럼 상황에 필요한 덕목을 이해하고 실천하려면 카더라 통신이 아니라 증거가 분명해야 한다. 그래야 사람을 돕는 사랑의 덕목도 빛나고 잘못의 시정을 요구하는 분노의 덕목도 감동을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용의 덕목을 실천하려면 좀 명확하고 분명한 형식이 필요하다. 형식이 기준으로 작용하지 않으면 모든 행위가 중용에 맞는다고 주장할 수 있다. 또 형식이 분명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중용을 실천했다고 큰 소리를 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은 비겁과 만용의 중간에 해당하는 덕목인 용기다. 중용을 비롯하여 유학에서는 A하지만 B하지 않는다는 형식을 중용으로 제시한다. 예컨대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도움을 주더라도 너무 의존하여 자립심을 잃지 않도록 하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형식을 찾아서 자신에게 적용하면 중용대로 살기가 좀 쉽게 다가올 수 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만 논어를 읽어야 할 시간 입니다. 지은이는 신정근 님 이시고요. 출판사는 21세기 북스 입니다. 논어의 고갱이를 가져라. 일의 흐름을 끊었다가 다시 시작하거나 반가운 사람을 만날 때 빠트릴 수 없는 것이 있다. 바로 커피다. 나는 처음에 논어가 에스프레소와 닮았다고 생각했다. 에스프레소가 커피의 커피이듯 논어에는 사사삼경 중에서 으뜸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에스프레소는 역경에 더 어울릴 듯하다. 역경은 개인이든 조직이든 공동체이든 생과사 길과 흉이라는 운명을 다룬다. 사람에게 운명만큼 진하고 쓴맛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나는 에스프레소 자리를 역경에게 넘겨주고 논어에 어울리는 커피를 다시 생각해봤다. 일단 논어는 문장이 강건하지도 않고 웅변적이지 않으며 잔잔하다. 내용도 추상적이거나 고차원적이지 않고 지상파 방송의 아침 프로그램처럼 귀와 눈에 쉽게 들어온다. 그래서 다들 쉽게 논어에 달려들지만 실상 접하고 나면 에이 겨우 이딴 소리 가지고는 이라며 책을 집어 던질 수 있다. 사실 중국 철학사를 통틀어 관심이 가장 넓고 생각이 가장 깊으며 종합 능력이 둘째가라면 서러운 송나라의 철학자 주의도 처음에는 논어의 별다른 매력을 느끼지 못했다. 그냥 내 부모님으로부터 듣는 좋은 말씀 과 같은 잔소리로 생각했을 정도다. 조선의 이의도 그랬다. 두 사람은 도교와 선불교에 심취하는 등 먼 길을 돌아서 온 뒤에야 비로소 논어의 매력에 푸우 빠져서 그 묘미를 느끼기 시작했다. 쉬우면서도 깊은 맛이 바로 논어의 특징이다. 그래서 나는 노노를 카페모카에 견주어본다. 우리는 처음에 입술과 혀로 초콜릿 가루를 만난다. 다음으로 잔을 약간 기울이면 느리게 움직이는 구름 같은 휘핑크림을 만난다. 휘핑크림이 입술에 닿을 낮치면 어느 사이에 에스프레소와 데운 우르덴 카페라테가 입속으로 쏙 들어온다. 다른 맛의 침입에 잠시 움찔하지만 좀 있다가 다시 컵을 기울인다. 기호에 따라 달리 만들어 먹겠지만 카페모카의 세 가지 맛과 느낌은 그렇게 진하지도 그렇게 자극적이지도 않다. 혀를 잘 굴리면 다르면서도 한 곳에 어우러진 맛을 음미할 수 있다. 인생이 어찌 한 층으로 되어 있겠는가. 노노도 여러 층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노노도 평이하지만 사람에 따라 읽을 때마다 맛이 다르다. 이 때문에 이거 왜 이래 라고 흠진 놀랄 수는 있지만 금방 다른 맛으로 버무려진 맛의 향연을 즐기게 될 것이다. 카페모카에 잔을 기울이면 또 다른 맛을 느낄 수 있듯 노노도 읽고 들여다보면 다른 맛이 나의 마음으로 들어와 자리를 차지한다. 그때 카페모카가 주는 맛과 느낌만큼이나 노노가 주는 맛과 느낌도 부드러우면서도 깊다. 공자는 노노에서 세상 사람들을 괜찮게 만들어서 사람 사이를 아름답게 물들이는 품격을 이야기하고 있다. 사실 공자라고 하면 사람들은 그를 개인의 인격에 초점을 맞춰 성인이라 말한다. 그만큼 그와 나 사이에 차이가 벌어지게 된다. 하지만 공자를 철학과 종교의 성인으로 높이 띄우기 이전에 고단한 시대를 슬기롭게 헤쳐나간 지도자로 보자. 그는 오늘날보다 더 빡빡했으면 빡빡했지 결코 느슨하지 않았던 시대를 살며 절망 속에 희망을 길러내고 혼란 속에 질서를 찾아내 그것을 널리 퍼뜨리려고 안간힘을 썼던 인물이다. 이로 인해 주유 철안이란 말이 생겨났다. 수레를 타고 세상을 뱅뱅 돌아다녔다는 뜻이다. 여행 때문이든 사업 때문이든 오늘날 우리도 비행기를 타고 세계에 곳곳을 누빈다. 빗대어 빗대어 표현하면 주유기환 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이처럼 우리도 인생의 구비를 넘어가며 저 한 사람은 기본이거니와 딸린 사람과 걸음을 맞추며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가.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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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는 점에서 나와 다를 바 없는 공자를 통해서 인생과 사회 난제를 푸는 비결을 이야기해보자. 요즘도 사람이 둘만 모여도 내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다투며 우당탕 싸우기 마련이다 그런데 공자는 출신 성분이 다른 3천여 명의 제자 집단을 이끌면서 그들 사이를 탁월하게 조율해 개개인의 능력을 최대로 끌어올렸다 물론 그가 만들어낸 것은 사람들이 먹고 입는 생필품이나 먹고 사는 문제를 풀어내는 자본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혜이자 의미였다 그것이 얼마나 깊으면 3천여 명의 목마름을 풀고도 남았으며 허기를 채우고도 남았을까 이로 인해 공자의 말과 행동이 그의 죽음과 함께 사라지지 않고 시대를 넘어 오늘날까지도 인류의 정신적 자산으로 이야기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노노를 통해 공자라는 역사적 인물의 품격을 엿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커다란 조직을 삶아나는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지도자의 품위를 느낄 수 있다 이 책에서는 주로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하나는 공자의 말을 통해서 나 자신이 품격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갖춰야 하는 덕목을 알아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자가 어떤 동목을 어떻게 바리에끼의 주위 사람들과 목표를 함께하며 자신들의 세계를 만들어갔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논어에 나오는 말로 하면 이 둘은 숙이 아닌 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을 잘 건사하면서 주위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하느냐고 물을 수 있지만 결국 우리네 인생도 숙이 아닌으로 요약되지 않겠는가 이처럼 숙이 아닌은 오래된 질문이지만 낡은 질문이 아니다 그것은 수시로 끄집어내서 나의 앞길을 비춰보도록 만드는 빛과 같은 것이다 논어와 관련해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 태조 조광윤을 도와 송나라를 일으켰던 조부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일찍이 전쟁터에서 사느라 글을 읽을 짬이 없었다 송나라를 세운 뒤에 그는 퇴근하면 문을 걸어잠근 채 책읽기에 공을 들여 학식을 쌓게 되었다 하지만 조광윤이 죽고 태종이 즉위한 뒤에 조보가 승상이 되자 주위 사람들은 조보의 짧은 가방끈을 두고 수근거리기 시작했다 겨우 노노 반쯤 읽은 사람이 뭘 하겠느냐는 투였다 조보는 이런 소문을 듣고서 자신을 변명하지도 않고 허세를 보이지도 않았다 그는 솔직하게 말했다 지난날 노노 반권의 지식으로 태조를 도와 천하를 안정시켰으니 이제 그 반권의 지식으로 태종을 도와 태평한 세상을 만들겠다 이 일로 인해서 반부논원이 반부논오 치천하라는 구사가 생겨났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많이 안다고 꼭 인생을 잘 사는 것도 아니다 또 많이 배웠다고 꼭 투자를 잘하고 사업을 잘 경영하는 것도 아니다 문제는 핵심이다 나무에 비유하면 고갱이다 중요한 것은 많이 외워서 때에 맞게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고갱이를 꽉 잡고서 언제 어디서든지 그것을 자유롭게 쓰는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단순히 들어본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냥 아는 것으로도 부족하다 제대로 알아서 언제든지 불러낼 수 있도록 아는 것이 늘 준비된 상태에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핵심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우리는 논호를 좀 안다며 여기저기 떠벌리는 허풍쟁이가 되지 않고 조보가 되어야 한다 논호를 피와 살이 되도록 읽어야 하는 것이다 행복한 삶을 위한 공자의 매뉴얼 1. 응시 잘못을 고치기에 우물쭈물하지 마라 물탄 개과 입문 여성 또는 연예인이 가장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자신의 화장하지 않은 얼굴이라고 한다 감추고 싶은 것을 그대로 드러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얼마 전 1박 2일이란 TV방송 프로그램은 색다른 시도를 했다 가능한 한 단점을 감추려는 속성을 갖는 연예인이 화장기 없고 푸석푸석한 얼굴을 그대로 드러내고 알리고 싶지 않은 사적 비밀까지도 무의식 중에 밝힌 것이다 그런데 시청자들은 역설적으로 그걸 보고 그들에게 더 정감을 느끼고 호의를 갖는 모양이다 사람은 보통 자신의 단점을 드러내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뜻하지 않게 단점이 드러났으면 재빨리 감추려고 한다 예컨대 힐을 신은 여성이 시내버스를 급히 타려하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고 하자 그이는 어디를 다쳤는지 확인하기보다는 자신이 넘어져서 우스꽝스럽게 되었다는데 더 민감해져 재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한다 숨기려고 해서 영원히 감출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숨기부터 하고 고칠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숨길 일이 또 생길 수 있다 정녕 무엇을 부끄러워해야 할까 공선생이 이야기했다 자율적 인간이 무겁게 굴지 않으면 권위가 서지 않고 그럴 경우 배운 게 있더라도 굳건하지 않게 된다 자율적 인간이라면 충실과 믿음을 자기 행동의 주인으로 삼고 자기만 못한 자를 친구로 사귀지 말 것이며 잘못을 저지를 경우 반성하고서 고치는 일을 피하지도 싫어하지도 말라 자율 군자 부중 즉불위 학즉불고 주충신 무후불려 기자 과즉물탕계 입실 중은 무게가 무겁다는 뜻이지만 여기에서는 사람이 무겁다 가볍게 굴지 않는다는 뜻을 나타낸다 위는 무험 위세 권위를 나타낸다 고는 굳다 단단하다는 뜻이다 주는 임금 주인 주체 가장 중요하다 주대다 위주로 하다는 뜻이다 충은 진심 충실 진실의 뜻이다 신은 믿다 진실하다 진실의 뜻이다 무는 기본적으로 없다는 뜻이지만 여기서는 뭐뭐 하지 말라는 물의 뜻으로 쓰인다 우는 벗 벗하다는 뜻이다 과는 지나치다 허물 죄의 뜻이다 탄은 꺼리다 화내다 주저하다라는 뜻이다 여언 용기하면 포탄이 쏟아지고 목숨이 위태로운 전쟁터를 쉽게 떠올릴 수 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여인에게 사랑을 고백할 때도 용기가 필요하다 사랑하면서도 뒤로 숨고 만날 기회가 생겨도 피해 다니느라 말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는 말이 생겨났을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권에서는 자신의 단점이 사람들 앞에서 낱낱이 벗겨지는 것을 죽음보다도 끔찍하게 싫어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과실이나 단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고치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은 단점이 드러나는 것을 끔찍하게 싫어하면서도 그것을 고치는 데는 그다지 열성적이지 않다 그래서 공자는 힘주어 말했다 잘못을 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잘못을 하고서도 고치지 않는다면 이게 바로 진짜 잘못이라고 할 만하다 과의 불개 시위 과의 우리는 이런 맥락에서 공자가 왜 안연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알 수 있다 공자의 평가에 따르면 안연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두 번 다시 되풀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통 사람은 불이 가는 아니더라도 불십과라도 되면 좋을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안연처럼 될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신의 단점을 정면으로 응시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이다 잘못을 마주하고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잘못을 고칠 수 없다 약속 시간에 30분이나 늦고서도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다음에 자라겠다고 하면 그 사람은 다음에도 늦을 것이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만 다음에는 이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겠다는 회계의 굳센 의지가 생겨난다 그 과정에서 일의 진행을 바둑의 복귀처럼 천천히 되돌아보면서 언제 어느 지점에서 무엇이 문제가 되었는지를 샅샅이 찾아내게 되고 다음에 그것이 나타내려고 하면 굳세게 천해서 이전의 문제를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다 예컨대 술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라면 술자리 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정중하게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피해를 입은 상대에게 자신이 언제 어떤 잘못을 했는지 물어야 한다 이로써 정확하게 무엇이 문제인지 진단이 끝나는 것이다 다음에 술을 마실 때 이전과 같은 징후가 엿보이기 시작하면 아예 술을 마시지 않거나 상대의 양해를 구해서 자리를 떠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의과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백과 아니 천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나의 잘못이 있을 때 만인이 보는 광장에서 발가벗은 채로 서 있을 수 있는 용기를 발휘한다면 불의과에 가까워질 것이다 고독 2. 고상함의 길은 외롭지 않다 덕불고 입문 사람을 좌절하게 해서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럿이 있겠지만 고독만큼 견디기 어려운 것도 없다 고독에도 여럿이 있다 첫째 처벌을 받아서 누구도 나를 아는 척하지 않는 고독이 있다 둘째 함께 출발했지만 애써 노력해도 자꾸만 뒤로 처지면서 겪는 고독이 있다 셋째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타당한데도 누구의 동주를 받지 못해 버려지는 느낌이 드는 고독이 있다 넷째 시대를 너무 앞서 갔던 탓에 세상으로부터 따뜻한 눈길을 받지 못하는 처절한 고독이 있다 고독이 깊어지면서도 길이 나뉜다 고독에 넘어져 서서히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고독에 아랑곳하지 않고 꿋꿋하게 버티는 경우도 있다 공자는 고독을 심하게 앓은 모양이다 그는 고상암에서 고독을 이겨내는 힘을 찾고 있다 승당 공선쟁이 들려주었다 고상암 흡입력의 길은 외롭지 않다 반드시 함께하려는 이웃이 있기 마련이다 자왈 덕불고 필유린 입실 고는 외롭다 홀로의 뜻이다 필은 반드시 꼭의 뜻이다 리는 이웃 이웃하다의 뜻이다 덕은 우리말에서 유덕하다 덕목 덕성 덕육 덕장처럼 널리 쓰이고 있다 여러가지 용래가 있는 만큼 그 의미도 다양하다 개념의 의미를 쉽게 알기 어려울 경우 반대 개념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덕은 려 리와 반대로 쓰인다 려는 육체적이거나 물질적인 힘을 가리킨다 리는 물질적이거나 금전적인 소득을 가리킨다 덕은 물질적인 힘과 다르지만 사람을 움직이고 금전적 소득으로 환산되지 않지만 사람이 관심을 갖도록 만드는 특징을 갖고 있다 덕은 고상함은 고고함으로 비춰져서 쉽게 다가서지 못하게 하는 측면이 있으면서도 저속하지 않아서 사람으로 하여금 닮고 싶은 바람을 일으키기도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명품이라면 사족을 못 쓴다 이런 형태도 결국 물질적 측면에서 고상함을 소비하려는 변형된 심리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고상함의 덕을 너무 도덕적인 인격으로 한정시키지 말고 일을 추진하는 스타일 주위 사람과 구별되는 개성 변화를 일구는 지도료 사람과 어울리는 태도 등으로 넓게 이해하자 우리는 스스로 생각할 때 합리적이고 타당한 주장을 하면 누구나 호응하리라 예상하지만 실제로 냉담한 반응에 적지 않게 놀라기도 한다 이렇게 상처를 받다 보면 사람들은 앞에 나서서 뭔가를 하자고 총대를 매기보다는 뒤에서 따라가려는 태도를 취하게 된다 주위 사람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홀로 떨어져 있는 고독을 겪는 것이 너무나도 버겁기 때문이다 공자도 자신이 걸어가는 길이 올바르다고 확신했지만 시대로부터 열렬한 지지를 받기는커녕 냉담한 거절을 당했다 하지만 그는 낙담하지 않았고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을 간다면 어딘가에 자신을 이해해주고 자신의 어깨를 다독이며 따뜻한 말을 건네줄 사람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이는 괜한 허상이 아니라 있을 수 있는 삶의 실상이다 공자는 역시 고독의 샘물을 적지 않게 마셔본 듯하다 여언 세상 자리에서 홀로 떨어지는 고독을 싫어하다 보니 우리 사회에서 제 한몸을 지키는 처세술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 이를 두고 어느 날부터 갑자기 땅에 납자 엎드려서 꼼짝하지 않는다며 복지부동이라고 비난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복지부동을 고사성어처럼 알고 있지만 사실 출처는 군사용어다 핵폭발이 일어날 증후가 있으면 지하 대피소로 피하는 것이 제일 좋다 그럴 여유가 없을 때는 핵폭발의 성광을 눈으로 보지 말고 귀를 막고서 몸을 엎드린 자세를 하는데 이때 배를 땅에 붙이지 않고 떼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배를 지면에 붙이지 않아야 폭발의 충돌을 흡수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자세가 바로 복지부동이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복지부동을 말에 출처나 원의로부터 아주 동떨어지게 새로운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요즘 복지부동은 정권 교체나 인사발령이 있을 때 공무원 등이 문책당할 일을 하지 않거나 사소한 일조차 꺼리며 일손을 아예 놓고 있는 형태를 가리킨다 즉 복지부동은 무사한 일 보신주의와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다 복지부동이란 말을 들으면 안타깝기도 하지만 서글프기도 하다 원래 사람이 나약하기 짝이 없기 때문이다 이를 벗어나기 위해 개인의 영웅심에만 호소할 수 없다 우리가 주위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소신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우대하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는 한 정권 교체 등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는 상황이라면 을의 복지부동이라는 말을 듣지 덕불고라는 믿음을 갖지 못할 것이다 선택 3. 두 차례 검토하면 충분하다 제사 가의 입문 사람은 선택 앞에서 서성거린다 물론 미래를 알 수 있다면 선택하기가 쉽다 선택지 중에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고르면 되니까 하지만 인간은 신과 같은 예지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선택을 재빨리 하지 못한다 2010년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왔고 2011년 김해을 국회의원 포골선거를 취해했던 유시민이 생각난다 흔히 그를 두고 예선에서는 이겨도 결선에서 진다고 한다 그는 너무 생각을 많이 한 것이 아닐까 선택에 미적거리는 사람의 심리는 복잡한 듯해도 단순하다 이것을 선택하자니 저것이 더 나아 보이고 저것을 하자니 이것이 더 나아 보이고 이런 식으로 생각이 이랬다 저랬다 하다 보니 둘 중 하나를 고르기가 참으로 어렵다 선택의 무게에 짓눌리다 보면 차라리 내가 아니라 누군가가 이것과 저것 중에 하나를 꼭 집어주면 좋겠다는 생각마저 하게 된다 하지만 선택의 고통을 겪지 않으려는 책임자만큼 무능한 사람은 없다 공자는 불확실성 앞에서 결단을 미루는 일을 위해 숙고의 횟수를 줄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승당 개문자는 사안을 두고 세 차례 검토한 뒤에 비로소 실행에 옮겼다 공 선생이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서 한마디 했다 두 차례 검토하면 괜찮다 개문자는 공자가 생존하던 당시 노나라 국정을 실질적으로 쥐락펴락하던 인물이다 제도상으로 보면 노나라에서는 제우가 최고 책임자였다 하지만 당시에 제우는 허수아비 신세였고 대부가 대대로 지위를 세습하면서 실력자로 굴림했다 쟤는 보통 부사로 두 번 다시의 뜻으로 쓰이지만 여기서는 두 번 하다로 쓰인다 사는 지시대명사로 이것을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뭐뭐 하다면 곧 뭐뭐 하다 식으로 쓰인다 자칫하면 위 구절은 선택과 결정의 횟수 차이를 말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3과 2는 실제 차례라기보다 서너 차례나 한두 차례 등 대략적인 정도를 나타낸다 우리가 흔히 결정을 앞두고 언제 결정이 나나요? 라고 물으면 한두 번 더 생각해보고 결정합시다 라고 대답한다 이때 한두 번은 꼭 한 번과 두 번의 횟수라기보다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겠다는 보류의 뜻이다 이를 한두 번이 아니라 서너 번이라고 하면 결정이 차일피일 늦춰지면서 언제 마무리될지 모르게 되는 것이다 요즘 좀 편했지만 예전에는 중국과 거래를 하다보면 결정이 늦어져서 속 터지는 일이 많았다 예언 결정의 상황은 두 가지다 하나는 한 가지를 두고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고 다른 하나는 두 가지 이상의 방안을 두고서 더 좋은 것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다 결정은 신중하게 내려줘야 하지만 그렇다고 늦어져서는 안 된다 결정이 늦어지면 개인이든 단체든 지침이 없어지고 일이 진행되지 못해 모든 상황이 정지된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시간의 신이자 기회의 신으로 카이로스가 있다 그는 생김새가 사람의 흥미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앞머리는 덥수룩하고 무성한데 반면 뒷머리는 대머리다 발에는 날개가 달려있고 손에는 저울과 칼을 들고 있다 기회는 앞머리가 무성해서 누군지 알아채지 못해 그냥 지나치기 쉽다 물론 알아본다면 기회를 잡아채기란 쉬울 것이다 하지만 보통 사람은 기회가 자신의 옆을 지나쳐도 기회인지 모른다 그런데 지나친 뒤에 혹시 기회인듯 싶어서 붙잡으려고 해도 털 하나 없는 뒷머리라 잡지 못하고 놓치기 쉽상이다 날개는 기회가 그만큼 빨리 사람으로부터 멀어진다는 뜻이리라 그럼 저울과 칼은 저울은 기회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헤아리는 것과 관련이 있고 칼은 우물쭈물 미적거리지 않고 기회다 싶으면 단칼에 결단을 내리는 것과 관련이 있다 기회를 잡으려면 저울의 해안, 칼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다 공자가 세 번이 아니라 두 번 하라고 말한 것은 모든 상황에서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멈칫멈칫하면서 주저앉은 마음을 칼로 싹둑 잘라내라고 주문하는 것이리라 하늘천, 땅, 지, 거물현, 누르르황 이라는 구제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 소개할 책은 누구나 어린 시절 노래 가사처럼 부르고 다녔던 천자문을 왜 다시 시작해야 하는지 인문학의 첫걸음으로 천자문의 통체를 배워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책 다시 시작하는 인문학 공부 인문학의 첫걸음 천자문을 읽는다 편역은 윤선영, 발행은 홍익출판사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어린 시절에 천자문이라는 책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공부하지 않았더라도 하늘천, 땅, 지, 거물현, 누르르황 이라는 구절은 그 어떤 노래 가사보다 더 익숙하게 다가옵니다 천자문은 아주 오래전부터 유소년들의 한자학습과 쓰기 연습에 교본으로 사용되었던 만큼 어린아이들이 공부하는 책이라는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유명한 첫 구절을 지나고 나면 다음에 어떤 내용으로 이어지는지 쉽게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지부, 집주, 널불홍, 거칠화 우주는 넓고 거칠다는 천문학적인 해석과 철학적 의미가 더해져서 처음부터 조금 어렵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심오하고도 무거운 내용이 이어지면서 점차 책의 흥미를 잃게 되고 내용의 탐구는 포기한 채 천 개의 한자를 연습장에 써보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면서 천자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분명 천자문을 공부했지만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상기해보면 하늘천 땅지만 무한 반복하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멋쩍은 웃음이 나옵니다 천자문은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려운 책입니다 일관된 주제 없이 인간 생활과 관련한 여러 방면의 이야기를 다양하게 포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상계와 자연현상에 관련한 의미심장한 내용으로 시작하여 고대 중국의 문명과 발전을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당대 훌륭한 지도자들과 위인들의 행적이 펼쳐지다가 육아에서의 도리와 처신, 직분에 관한 얘기도 나옵니다 역사적 인물들과 관련한 고사가 흥미롭게 이어지다가 갑자기 의미 없는 어조사들이 나열되면서 끝납니다 아직 학교도 가지 않은 아이들이 이처럼 다양한 스펙트럼의 이야기를 접하고 모두 소화계는 상당히 버거웠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렸을 때 천자문을 배웠을지라도 어른이 되어 다시 한번 꼭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요즘 어른이라고 하면 마흔을 지날 무렵을 가르친다는데 대부분 동의할 것입니다 20대나 30대는 아직 자기 삶을 일으켜 세우기에 바빠서 진짜 어른다운 존재감을 드러내기엔 역부족이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나이 마흔에 위협되지 않는다고 했고 맹자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송나라의 철학자인 주인은 마흔이 되면 도가 밝아지고 덕이 성취된다고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마흔 무렵은 뭔가 완성되어 있어야 하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평균 수명이 80세를 상해하는 오늘의 마흔 살은 너무도 젊고 아직 배울 게 많은 나이입니다 지금 마음 무렵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어른이라면 삶의 깊이와 넓이를 더하기 위해 다시 인문학을 공부해야 합니다 인문학을 통해 삶을 통찰하는 지혜를 접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진짜 어른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문학의 첫걸음이라 할 천자문을 권하는 것입니다 천자문에 담긴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각자 인생에 필요한 여러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필연적으로 여러 동양고전에서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는 구절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천자문 원문에 최대한 충실하면서 관련한 유명 고전들까지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고대 중국의 문화와 역사 천문과 사상 등을 두루 아우르는 넓고도 깊은 인문학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날의 다짐으로 돌아가 나를 찾고 응원하고 격려하는 것이 어른이 되어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다 인문학은 우리를 그런 길로 안내하는 길잡이가 된다 하늘과 땅 그리고 인간 하늘은 검고 땅은 누르며 우주는 광대하고도 거칠다 하늘은 검고 땅은 누르며 우주는 광대하고도 거칠다 날일 달월 찰령 기울추 별진 별자리수 벌릴렬 베풀자 해와 달은 찾다가 또 기울며 무별들이 줄지어 펼쳐져 있다 하늘천 땅지 하늘과 땅 하늘은 포괄적으로 자연 운행의 법칙을 의미하며 땅은 우리가 거주하는 환경을 의미한다 이는 중국에서 중요시하는 음양의 학설로도 설명할 수 있는데 하늘은 양 땅은 음으로 나뉘어 천지는 고 만물을 잉태하고 양육하는 주체가 된다 검을현 누르랑 현은 적흑색을 뜻하는데 후에 검은색의 의미로 많이 사용되어 검다는 뜻이 되었다 우주에서 본 하늘은 검은색이고 땅은 진흙이 있어 누런색이라고 말한 것이다 이 말은 주여 공개의 무릎 검고 누렇다는 것은 하늘과 땅이 섞인 것이니 하늘은 검고 땅은 누렇다는 말에서 나온 것이다 집우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공간과 시간을 아울러 의미한다 한나라 초에 편찬된 백과사전 회남자에서 우는 공간적 개념을 나타내는 말로 위아래와 동서남북의 상하사방을 뜻하고 주는 시간적 개념을 나타내는 말로 옛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시간을 말하는 왕고내금을 의미한다 넓을 홍, 거칠황 우주공간이 형성되기 전에 혼돈 상태를 형성하는 말이다 홍은 홍수라는 단어에서 보듯이 크고 넓다는 뜻이다 황은 황무지라는 의미로 인적이 드물어 아직 사람의 손길로 다듬어지지 않은 거친 논바 즉 아득한 태고시대를 비유한 말이다 날일, 달월, 찰령, 기울추 해와 달은 천상계의 가장 큰 천체로 이 두 천체의 운행기율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해는 매일 새벽에 떠서 저녁돼지는 반복조 운행을 하며 달은 초승달에서 점점 커져 보름달러가 찼다가 다시 줄어드는 일정한 법칙이 있다 별진, 별자리수, 벌릴렬, 배풀장 진과 수는 별과 별자리를 가리킨다 여기저는 온갖 별과 별자리를 모두 아울러 무별이라고 풀이했다 수자는 발음에 유의해야 하는데 별자리의 의미로 쓰일 때는 수로 읽어야 하고 잠을 자다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 숙으로 발음한다 열은 사물이 나란히 줄지어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장은 쭉 늘어서 있는 모습을 말한다 즉 하늘의 무별과 별자리들이 열을 이루어 가득 펼쳐져 있는 광경을 묘사하는 말이다 음과 양이 조화를 이루어야 만물이 생성되니 자연의 섭리에 따르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천자문은 인류가 태어나 살아가고 있는 자연과 우주의 원리와 법치 그리고 만물의 현상 변화와 흐름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동양사상에서 만물의 생성 원리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음양의 조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과 양이 조화를 이루어야 만물이 생성되고 변화한다는 원리 속에서 음양으로 구분되는 가장 대표적인 기본 개념이 바로 하늘과 땅이 될 것입니다 이에 천자문의 시작은 음양의 기본 개념인 하늘과 땅 즉 천지라는 두 글자부터 언급하고 있습니다 음양을 혼합하여 괴를 만들어 기룡을 점쳐보는 책인 주역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괴가 하늘의 건개와 땅의 공개인 것을 봐도 하늘과 땅은 만물의 생성 원리를 논함에 있어 가장 먼저 고찰해봐야 할 개념임이 틀림없습니다 첫 문장인 천지현황 우주홍황은 하늘과 땅 그리고 우주공간의 성질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천지창조와 관련하여 중국에서는 방고라는 인물이 커다란 달걀에서 나와 혼돈한 세계의 도끼질을 하여 하늘과 땅으로 구분되었다는 천지개벽설이 신화처럼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늘은 검고 땅이 누렇다는 것은 천지의 성질을 표면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늘은 우리 눈에는 푸른 듯이 보이지만 우주에서 보는 지구는 산란한 빛이 적기 때문에 암흑처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검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하늘과 땅은 여러 측면에서 그 성향이 대비되는데 이는 주역의 건개와 공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운행은 굳건하니 군자는 이로써 스스로 힘쓰고 쉬지 않는다 땅의 형세는 유순하니 군자는 이로써 두터운 덕으로 마음물을 받든다 주역의 문장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예로부터 하늘은 강하고 굳건한 이미지이고 땅은 유순하여 만물을 포용하는 부드러운 이미지입니다 이를 성별로 구분하자면 남성과 여성으로 대비될 수 있기에 하늘은 곧 남성, 아버지 땅은 여성 어머니로 자주 비유되곤 했습니다 사자수학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은혜는 높기가 하늘과 같고 덕은 두텁기가 땅과 같다 하늘과 땅으로 각기 부모님의 은혜를 비유했던 것처럼 청과 지는 만물을 잉태하고 양육하는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의 부모나 성 역할관념으로 이 부분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주만물의 생성원리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다음 구에 나오는 우주는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공간을 통틀어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우주는 오늘날 우리가 흔히 천상계, 은하계 등의 단어와 함께 연상하는 추상적 의미의 천문학 개념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고대 중국에서 쓰였던 우주라는 단어는 시간과 공간적 개념을 모두 아우르는데 특히 시간적인 개념을 포함한다는 사실이 눈여겨볼 만합니다 이러한 용내를 보여주는 시가 있는데 바로 중국의 유명한 시인 두보가 진 작품인 영의 고적입니다 제갈국명의 큰 명성이 우주에 들이웠으니 훌륭한 신화에 남은 그림자 청과하고도 엄숙하네 삼극시대 촉한의 장수인 제갈량을 추모하는 이 시에서 두보는 제갈량의 큰 명성이 우주에 들이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갈량의 명성이 예로부터 지금의 이르기까지 온 사방에 드날린다는 의미로 쓴 것입니다 천지와 우주를 거쳐 그 다음은 하늘에 떠있는 해와 달 그리고 별의 성질에 대해 순차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년은 24절기로 구분되는데 이는 태양의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를 통해 하루 중에 해가 가장 길게 떠 있는 날은 하지가 되고 그 반대로 밤이 가장 긴 날은 둥지가 되는 것입니다 해가 새벽에 떠서 낮 동안 환히 비추고 저녁이 되면 해가 지면서 밤이 되니 이는 매일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달은 야 27.31을 주기로 지구를 한 번 도는데 이때 달의 모양이 추승달, 상연딸, 보름달, 하연딸, 금음달의 순으로 변하게 됩니다 즉, 해와 달이 찼다가 또 기운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해와 달의 모습과 일정한 법칙을 설명한 문장입니다 지는 별의 이름으로 진성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별 가운데 가장 작은 별인 수성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수성만을 가리킨다기보다는 모든 별을 대표해서 쓴 것입니다 고대 중국의 천문학에서는 별들의 위치와 모양, 의미 등으로 구분하여 28개의 별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28수라고 부르는데 진수의 수는 이 28수를 대표하여 쓴 것입니다 하늘을 동서남북 4구역으로 나누고 각각의 방향 당 7개의 별자리가 해당되어 총 28개가 됩니다 동방의 별자리는 가, 항, 저, 방, 심, 미, 기 서방은 규, 누, 위, 묘, 필, 자, 삼 남방은 정, 귀, 유, 성, 장, 익, 진 북방은 두, 우, 여, 허, 위, 실, 벽이 있습니다 이 별들은 밤하늘에 줄지어 있으면서 반짝반짝 빛나며 어두운 하늘을 채워지고 있습니다 만물이 탄생하고 자라나 살아가는 온 지구의 형상과 천체의 일정한 법칙 등을 16글자에 함축하여 담아낸 이 부분은 천자문 가운데 가장 심오하면서도 난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섭리는 거창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 삶에 곧바로 이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주와 자연 안에는 사람도 물론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천자문을 다시 읽으며 내 삶이 조화로운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찰한, 올레, 더위서, 갈왕 가을추, 거둘수, 겨울동, 감출장 추위가 오면 더위가 가고 가을에는 거두고 겨울에는 보관한다 윤달은 남을여, 이룰성, 해세 법칙률, 법칙녀, 고를조, 변양 윤달이 남아 한 해를 이루고 율과 려로 음양의 조화를 다스린다 구름은 오를 등 이를 치 비우 이슬로 맺을 결, 할위, 서리상 구름이 빠르게 올라가 비가 내리고 이슬이 맺혀 서리가 된다 찰한, 올레, 더위서, 갈왕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오면 곧 여름이 되어 덥게 되고 가을이 지나 겨울이 오면 추워지는 일련의 반복되는 날씨 변화를 설명한 말이다 가을추, 거둘수, 겨울동, 감출장 가을에는 잘자란 곡식을 거두고 겨울에는 거둔 곡식을 보관한다는 의미로 만물의 성장 흐름을 계절별로 나타낸 말이다 윤달윤 남을여, 이룰성, 해세 태양력과 태음력의 차이를 없애기 위해 음력의 한 달을 끼워 넣어 양력인 이하 365일을 맞춘 것을 뜻한다 서경, 요전에 일련은 366일이니 여기에 윤달러서 사실을 정하고 해를 이룬다 에서 유래된 말이다 법칙률, 법칙녀 십이율을 의미한다 십이율이란 성음의 청탁과 고아를 바르게 정할 목적으로 죽통의 길이를 각각 길고 짧게 해서 만든 열두 개의 음을 말한다 이 중에서 육률은 양에 속하고 육련은 음에 속한다 곧 한 옥타브 안에 배열된 열두 개의 유래 양률과 음료를 합하여 부르는 명칭이다 고를 조 변양 음과 양을 잘 조화시켜 다스린다는 뜻이다 네 글자를 맞추기 위해 조음량이라 쓰지 않고 조양이라고 쓴 것이다 구름은 오를 등 이를 치 비우 구름이 올라 비가 된다는 것은 구름과 비가 서로 작용함을 의미한다 주여 건단전에 구름이 움직여 비가 내리면 만물이 그 형체를 이룬다는 문장에서 나온 말이다 여기서 등은 오르다 도약하다는 뜻으로 수증기가 빠르게 대기중으로 올라가 구름을 형성함을 의미한다 이 글자는 오를 등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등은 발로 어딘가를 직접 올라가는 행위를 가리켜 등산 등의 단어로 쓰인다 반면에 등은 말의 몸이 공중으로 뛰어오른다는 의미가 더해져 허공으로 빨리 뛰어오르는 형상을 가리켜 폭등 급등 등의 단어로 주로 쓰인다 이슬로 맺을 결 할 리 서리상 이슬이 밤의 차가운 공기에 살짝 얼게 되어 굳어지면 그것이 바로 서리가 된다 안문장인 운등치우와 마찬가지로 물의 순환에 대해 묘사하는 말이다 사계절의 흐름에 따라 사람 또한 함께 순응하는 것이 기강이 바로 선 삶이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사계절이 뚜렷한 몇 안 되는 나라에 속합니다 우리는 대략적으로 3월에서 5월은 봄 6월에서 8월은 여름 9월에서 11월은 가을 12월에서 2월은 겨울로 구분하고 이를 더 세분화하여 24개의 절기로 나눕니다 첫 문장인 한례서왕 추수동장은 사계절의 반복적인 흐름과 각 계절마다의 만물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추위가 왔다가도 곧 봄이 되어 따뜻하게 됩니다 또 여름이 와서 무더위가 계속되다가 날씨가 서늘해지며 가을이 되고 다시 또 겨울이 옵니다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 계절은 만물의 탄생과도 짝지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마천이 지은 사기, 태사공자서에는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무릇, 봄에는 태어나고 여름에는 자라며 가을에는 걷어들이고 겨울에는 보관한다 이것이 천도의 큰 줄거리이니 이를 잘 따르지 않으면 천하의 기강이 될 수 없다 마지막에 등장하는 기강은 법도와 질서를 뜻하는 말로 세상이 기준으로 삼는 규율을 나타냅니다 추수동장은 만물이 봄에 태어나 각 계절의 흐름에 따라 함께 변화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러한 이치가 곧 천도의 큰 줄거리이며 이를 따르지 않게 되면 곧 그 기강이 세워지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기후와 계절에 이어 그 다음은 역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윤달은 음력과 양력의 일수 차이에서 생겨난 것으로 윤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음력과 양력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양력은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한 번 도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만든 역법이고 음력은 달이 지구를 일주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만든 것입니다 달력을 보면 날짜 옆에 주그만 글씨로 쓰여있는 숫자가 음력 날짜인데 대체로 양력보다 한 달에서 45일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같은 날에 두 가지 날짜가 존재하는 것으로 양력은 1년에 365일로 한 달에 30일 혹은 31일인데 반하여 음력은 한 달을 야 29.530일로 계산함으로 한 달 한 달이 지날수록 조금씩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이를 계산해 보면 야 3년에 한 달 8년에 3달 19년에 7달 정도의 윤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즉, 윤달은 음력의 개념에서 생긴 것으로 해당 연도에 한 달이 모자라게 되면 윤달을 넣어 한 달을 채워서 양력과의 균형을 맞춥니다 이 의미를 담은 문장이 바로 윤녀성세입니다 다음은 음률의 재정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과 려는 고 12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황제가 악관 영륜에게 명하여 음률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영륜이 골륜산에 올라가 북쪽의 골짜기에서 대나무를 베어 피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12개의 성률은 곧 6개의 양률과 6개의 음률로 구분되는데 양률은 황종, 태주, 고선, 유빈, 이치, 무역이고 음률은 대려, 협종, 중녀, 임종, 남녀, 응종입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음향의 조화와 연결되니 이로써 음과 양의 기운을 고르게 하여 잘 조화시켜 다스려암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물의 순환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는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물입니다 물은 액체 상태로 주로 접하지만 가습기에 물을 넣으면 수증기가 되어 나옵니다 그러다 기온이 낮아지면 얼어서 얼음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듯이 물은 기온에 따라 그 형체를 달려하는데 구름과 비 이슬과 서리는 모두 물을 기본 입자로 하는 자연현상입니다 구름은 공기 중에 미세한 물방울들이 대기에 뭉쳐서 커다란 솜사탕처럼 보이는 것인데 그 가운데에서도 물방울은 끊임없이 증발하기도 하고 응결되기도 합니다 그 속에 수분 입자가 증발과 응결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밑으로 떨어져 내리는 현상이 바로 비가 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비는 항상 구름을 동반하게 되고 구름이 잔뜩 낀 흐린 날씨를 보면 곧 비가 오겠다고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풀립 등에 닿으면 액체로 변하여 마치 물방울이 맺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슬입니다 이슬은 기온이 내려가면 고체가 되는데 이슬이 살짝 얼어 고체가 된 형태가 바로 설입니다 이렇듯 물이 기체, 액체, 고체의 형태를 순환하면서 여러 가지 자연 현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빗물이 수증기가 되고 이슬이 되고 설이가 되었다가 다시 빗물이 되듯 자연은 순리대로 흘러갑니다 기강이 바로 서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너무 많은 것을 보고 원하고 하려고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는 끝이 없습니다 거기서 불안이 생기고 조화와 균형이 깨집니다 자연처럼 순리대로 흘러가는 삶은 균형이 잡혀있고 조화롭습니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나도 고전 좀 읽어볼까? 라고 생각한 적이 있을 텐데요 오늘 소개할 책은 하루 한 문장 고전에서 배우는 인생의 가치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입니다 지은이는 임자헌 출판사는 나무의 철학입니다 그의 자유는 그의 것 누구나 인생 영화 한 편 정도는 있지 않을까 물론 나도 있다 슈싱크 탈출 삶이 답답해질 때면 무조건 보는 영화다 이 영화가 다루는 자유라는 주제가 나는 참 좋다 슈싱크에서 주인공은 두 번 탈출한다 정신의 탈출과 신체의 탈출 정신의 탈출은 주인공 앤디 듀프레인이 교도관 몰래 모차르티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에 등장하는 편지 이중창을 틀었을 때 일어난다 교도소에 도착한 기중품들을 살펴보던 앤디는 이 레코드판을 발견하고 방송설비가 갖춰진 사무실에서 재생해 슈싱크의 모든 제소자들에게 이 음악을 들려준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여성 이중창은 모든 제소자의 마음을 뒤흔들고 본인들도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잊고 있던 무언가를 일깨운다 레드는 이 노래를 들으며 이렇게 말했다 지금도 그 이탈리아 여자들이 무엇을 노리했는지 모른다고 그러나 이 아름다운 노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높은 곳으로 날아오르는 것 같았고 좁은 새장에 갇힌 새가 새장을 탈출해 저 멀리 날아가는 것 같았다고 그리고 그 짧은 순간 슈싱크에 있던 모두는 자유를 느꼈다고 이 사건으로 앤디는 이 주간 독방에 갇히지만 그는 자유를 잊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한다 정신이 갇히면 모든 것이 갇힌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그는 교도소의 친구들 역시 스스로를 가둔 정신의 벽을 허물고 물리적 벽도 넘어서게 하려고 노력한다 그런데 가장 친한 친구이자 든든한 주력자인 레드는 앤디가 축구하는 자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위험하다고 생각해 저항한다 세상에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가두었는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느냐고 대묻는다 레드는 대신 교도소가 허용한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지내려 애쓴다 사실 슈싱크에도 자유시간이 있어서 운동을 하거나 수다를 떨 수 있다 하지만 교도소 내에서 보내는 자유시간이 어떻게 진짜 자유일 수 있겠는가 결국 앤디는 의지와 결단으로 교도소 달출에 성공한다 19년간 파낸 비밀 통로를 통해 온몸이 꽉 끼는 한 번 들어가면 절대 되돌아올 수 없는 토악질 나는 하수구를 통해 앤디는 밤새 3km 넘게 기어가 끝내 빠져나간다 슈싱크에서 땅굴을 파려면 600년은 좋게 걸릴 거라 예상했던 아주 죽음한 망치로 19년 동안 몰래 탈출구를 만들고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하수구를 기어 결국 자유를 손에 넣는다 감옥에 혼자 남은 네드는 앤디를 그리워하며 앤디에 대해 이렇게 회상한다 그의 빈자리는 때로 저를 슬프게 했어요 새는 가둘 수 없다는 걸 떠올려야만 했죠 깃털은 아름답죠 새에게서 비상의 기쁨을 빼앗는 것은 죄입니다 아무도 가둘 수 없는 새 앤디를 보고 있으면 장자의 소요 위에 등장하는 커다란 붕새가 떠오른다 붕새는 어마어마하게 커서 등 넓이가 몇천 리인지 알 수 없고 날개를 활짝 펴서 바다 위에서 날개짓을 하면 물보라가 삼천리나 솟구친다고 알려진 새다 붕새는 이 해오리 바람을 타고 구만리 상공까지 올라가서 남쪽으로 6개월을 비행한 뒤에야 비로소 한 번 크게 숨을 내쉰다는 말 그대로 스케일이 어마어마한 새다 붕새는 모든 작은 생물이 두려워하는 태풍 정도의 바람을 타야 거대한 날개를 펄럭일 수 있다 붕새의 비상을 보며 작은 새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존경, 경이로움, 아니다 장자는 다른 새들이 붕새를 비웃었다고 말한다 매미나 맥같이는 비웃으며 쑥덕거린다 우리는 호다닥 몸부림치며 날아봤자 느릅나무와 박달나무에 올라갈 뿐이고 때로는 그마저도 못해서 땅바닥에 매다 꽂히기도 하지 뭐 때문에 구말리나 올라가서 남쪽으로 날아간단 말이야 참새도 마찬가지다 저 녀석은 대체 어디로 가려는 거지? 나는 아무리 힘껏 날아올라도 겨우 몇 길 올라갔다 내려와서 숙대숲 사이를 선회할 뿐이지만 이것도 최고의 비행이야 대체 저 새는 어디로 가려고 저러는 거야 매미, 맥같이, 참새는 이미 자유롭다 사방을 마음껏 날아다니며 자신들의 공간을 활주한다 아마 자신들보다 조금 더 큰 새 그래서 자신들보다 조금 더 높이 더 오래 더 넓게 날 수 있는 새를 보았다면 이들도 충분히 부러워했을 것이다 그러나 붕새와 이들의 차이는 커도 너무 컸다 이들 입장에서는 붕새 스케일을 상상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위험하고 힘만 되는 쓸데없는 짓으로 보일 뿐이다 날개치며 날아오름이라는 행위는 똑같지만 과연 붕새의 비상과 이들의 그것이 같다고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 정도다 장자는 붕새의 비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작은 날짐승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작은 지혜를 가진 자는 큰 지혜를 가진 자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고 수명이 짧은 자는 긴 수명을 살아가는 자의 세계를 파악할 수 없다 그것을 어찌 알 수 있겠는가 장자는 자신의 학문이 방대하기만 하고 쓸모는 없다는 비난을 자주 받았다 그러나 장자는 진정으로 크고 깊은 관점으로 공부해야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를 발견하고 누릴 수 있다고 믿었다 이 거대한 붕새도 다른 새들과 마찬가지였다 겨울바람을 타야 즉 바람에 의지해야 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물론 붕새에게도 다른 작은 날짐승들처럼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장자는 더 나아가 자신마저 사라지는 경지의 자유를 주장했다 장자가 주장하는 이 거대한 자유를 깨닫고 우리가 진정한 자윤이 될 수 있다면 과연 무엇이 얼마나 달라질까 자유의 참된 가치를 알았던 앤디를 떠올려본다 그는 자유의 의미와 가치를 혼자만 알고 혼자만 향유하지 않았다 교도소의 모든 수감자에게 자유의 가치를 일깨워주기에 자신의 모든 시간을 썼다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 레드까지도 결국 자유를 꿈꾸게 만들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자유를 아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자유는 나만의 행동을 의미하지 않는다 나 자신이 사라지는 진정한 자유는 타인을 나 아닌 다른 모든 생명을 생각하고 돌아볼 공간을 내 안에 만들어준다 누가 억지로 시키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기꺼이 다른 생명을 위해 내 삶을 변화시키는 힘은 내 안에 자유에서 비롯된다 아무것도 돌아보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기준과 속도에서 벗어나 좀 더 크고 좀 더 넓은 사람이 된다면 그래서 내 안에 자유로 세상을 다른 존재의 생명을 돌아볼 수 있게 된다면 우리의 하루가 좀 더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한울물만 봐도 괜찮을까 엄치나 엄친딸이라는 유행어가 등장한 지 꽤 오래됐는데 2020년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언제나 우리를 속상하게 하는 영원한 비교의 대상 엄마 친구의 아들과 딸은 언제나 완벽하다 예쁘고 잘생겼고 착하고 공부 잘하고 부모님께 잘하고 직장도 좋고 결혼까지 잘해서 알콩달콩 잘 산다 도무지 못하는 것도 없고 남을 할 데도 없는 존재들이다 재미있는 점은 과거의 엄치나 엄친딸이 재수 없는 존재였다면 지금은 너도 나도 엄치나 엄친딸이 되기 위해 혈안이 됐다는 사실이다 욕심에는 끝이 없다 있는 사람이 더하다는 말은 엄치나 엄친딸 열풍에서도 빛을 발한다 요즘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은 종류만 해도 어마어마하다 예전엔 국어, 영어, 수학학원이 기본이고 취미로 배우는 것이 피아노, 태권도 정도였다면 지금은 세상에 존재하는 악기를 한 번씩은 다 배우는 것 같다 피아노는 기본이고 바이올린, 비올라, 우크렐라, 플루트, 클라리네, 성악까지 운동도, 태권도, 검은도, 수영, 발레, 스포츠댄스, 밸리댄스 심지어 출넘기도 배우더라 전 과목이 모두 사교육 대상인가 보다 성적이 떨어져서 배우는 경우도 있겠지만 모든 면에서 완벽해지고 싶은 열망도 이런 열풍에 한몫하는 것 같다 이렇게 12년을 미친 듯이 달려 좋은 대학에 합격하면 그때부터는 다이어트와 성형이 시작된다 요즘 사람은 두 번 태어난다 한 번은 어머니에게서 한 번은 성형외과 선생님에게서라는 말도 있단다 모든 것을 그야말로 골고루 갖춘 한 가지를 특별히 잘하기보다는 빠지는 게 없는 사람이 2020년의 엄치나 엄친 딸인 것 같다 맹자 진심상 편에는 자막이란 인물이 등장한다 맹자가 살던 시대는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추구하는 양주와 극단적 혐의주의를 강조하는 목적이 유명했는데 자막은 양주와 묵적 모두 중도를 잃었다고 판단해 무조건 중간을 선택했다 맹자는 자막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자막은 무조건 중간을 잡았으니 중간을 잡는 것이 도에 가까운 것이기는 하나 무조건 중간을 잡고 어떤 일의 경중을 저울질하지 않는 것은 한쪽을 잡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무조건 중간 입장을 취하는 것은 한쪽을 주장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 공자는 시중으로 일컬어진다 중간을 추구하되 중요한 것은 때에 맞게 했다는 것이다 공자는 상황을 분명하게 따져서 그 상황에 맞게 행동했다 상황에 맞다는 것은 때로는 극단을 선택해야 중간이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래서 저울질이 중요하다 극단적 선택이 중도일 수 있다는 역설이 참으로 흥미롭다 나는 소위 엄친아, 엄친딸이라는 사람들을 보면 자막이 생각난다 그들은 무조건 중간을 잡은 자막과 비슷하다 자기만의 개성, 꿈, 환경, 자신의 처한 개별적 상황 등은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고 가져야 할 것처럼 보이는 것은 다 갖고 익혀야 할 것처럼 보이는 것은 다 익히는 분명 찰나긴 했는데 저 사람만의 색깔은 뭔지 모르는 애매한 존재 저울질하지 않고 그냥 다 장착하는 물개성에 왜 우리는 이렇게 집착하는 걸까 자막은 늘 중간을 선택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극단을 선택한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다 목적 없이 이것저것 다 갖추다 보면 그러다가 남이 가졌으니 나도 가진다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면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갖추지 못한 사람이 된다 목적 없이 보편을 갖추느라 정작 필요한 시기에 발휘해야 할 특별한 능력은 갖추지 못하기 때문이다 짧은 인생을 살면서 필요할 때는 극단을 선택함으로써 최선을 추구하는 즐거움을 살면서 한 번은 누려보아야 남는 장사가 아닐까 같은 맥락에서 밀란 큰데라엣이 시인이 된다는 것은 내게 시중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게 한다 시인이 된다는 것은 끝까지 가보는 것을 의미하지 행동의 끝까지 희망의 끝까지 열정의 끝까지 절망의 끝까지 그 다음 처음으로 셈을 해보는 것 그 전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 왜냐하면 삶이라는 셈이 그대에게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낮게 계산될 수 있기 때문이지 그렇게 어린애처럼 작은 곱셈 구구단 속에서 영원히 머뭇거리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지 시인이 된다는 것은 항상 끝까지 가보는 것을 의미하지 누구나 단 한 번의 인생을 산다 우리는 자기 인생밖에 살지 못한다 그래서 자기만의 틀로 세상을 재단하기 쉽다 기성세대들의 틀이 지혜로우면서도 때로는 숨이 막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인간의 숙명과도 같은 미래에 대한 불안은 젊은이들을 어른들이 짜놓은 반 속에 지나칠 정도의 크기와 강도로 끌어들인다 오늘날의 반은 스펙이다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방법으로 온갖 스펙을 두루 갖추는 것이다 그러나 어쩌면 미래를 위한 진정한 대비는 한 길을 무섭도록 집중해서 걷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 길에서 세상의 깊이와 넓이와 풍경을 보고 그 다채로움에 매혹된다면 적어도 우물한 개구리처럼 세상을 바라보고 미처 살아보지 않은 세상에 대해 필요 이상으로 겁을 먹거나 평가절하하지는 않을 것이다 생각 좀 하고 살자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다 그러나 또한 인간은 생각을 가지고 태어나지는 않는 존재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하는 생각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바깥에서 들어온 것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늘 스스로의 생각을 경계해야 한다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 생각이 아닌 것이다 책을 읽으며 자신을 늘 돌아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연히 북콘소트에 갔다가 들은 말이다 매우 인상 깊게 들어서인지 지금도 종종 곱씹어본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 그러나 생각을 가지고 태어나지는 않는 존재 그렇지 참 맞는 말이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내 생각에는 이라고 말하지만 이게 진짜 내 생각인지는 잘 따져보지 않을 때가 많다 나는 생각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는데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온갖 소리와 색으로 뒤덮인 생각이 가득하다 당연히 이것들은 내 안으로 서서히 밀려 들어온다 내가 받아들이겠다 거부하겠다 결정한 적도 없는데 오만 가지 생각은 마치 삼투압작용처럼 내 안에 들어와 마음 한구석을 차지한다 어쩌면 우리 스스로 결정한 적이 없기 때문에 밀려 들어오는 생각들을 한 번도 고민하지 않고 무의식 중에 받아들이게 된 건지도 모른다 이제는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지 않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까지 스마트폰이 필요한가 저절로 질문하게 된다 꼭 필요해서 가지고 있는 걸까 가지고 있다 보니 필요해진 걸까 기계와 컴퓨터가 등장한 이후로 세상이 발전하는 속도는 상상을 초월한다 어떤 기계에도 최신이라는 말을 붙이기가 무색할 정도로 빨리빨리 업그레이된다 모든 것이 속도전쟁이 되어버린 시대 전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일일 생활권이 되었고 이제는 새벽 배송이 보편적인 서비스가 되어버렸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초스피드로 누릴 수 있다 이런 세상에서 책을 읽고 찬찬히 생각한다는 것은 꽤나 고지식해 보이는 행동이다 솔직히 책을 읽는다는 것이 얼마나 지루한 일인가 30분 동안 책을 읽어도 대략 5장에서 많아야 10장 정도를 넘길 뿐이다 책을 읽으면서 생각까지 한다면 30분 동안 거의 세상이 정지된 기분을 느낄 수도 있다 게임을 할 때는 몇 시간 심지어 며칠이 순식간에 지나고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면 30분 정도는 우습게 흐르는데 책을 읽는 30분은 그야말로 좋음이 쑤시는 시간이다 30분 동안 인터넷을 하면 찾을 수 있는 정보가 얼마나 많은데 책을 30분 읽어서 무슨 정보를 얼마나 얻겠는가 그런데 이 지루한 책 읽기를 통해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외부에 세뇌당하기 쉽상이다 유행에 정신없이 휩쓸리는 것도 일종의 세뇌인 셈이다 그렇지 않다면 유행이란 이유로 취향이 아닌 물건을 구입하지 않을 테니까 스스로 근거를 찾아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고 선택할지 거부할지 결정하지 못하니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따라하게 된다 절대다수가 이렇게 행동하면 이렇게 행동하지 않을 이유를 스스로 댈 수 있어도 불안해서 따라가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인데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갖춰져 있지 않다면 외부의 기준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 옷, 가방, 스마트폰, 노트북, 게임, 사랑, 자동차, 결혼, 집, 자녀교육, 부부관계, 취미, 다이어트, 성형, 건강관리, 재테크 사는데 필요한 그 무엇도 유행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 매 순간 외부에 휘둘리며 살 수는 없다 우물한 개구리로 나이 드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위험한 일이다 자기 인생에 갇혀 자기 경험만으로 삶의 지혜를 얻은 어르신들을 떠올려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분명히 어느 부분은 지혜로우신데 나머지 부분들은 주변 사람들을 숨막히게 한다 이런 어른이 되고 싶지 않다면 내 작은 경험의 틀을 자꾸만 깨서 생각의 폭을 넓히고 논리적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그 힘을 줄 수 있는 것이 독서다 한 권의 책이 대단한 정보를 담고 있어서 읽는 것이 아니다 그저 되는 대로 살다 보면 이때는 이렇게 저때는 저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면서도 내 생각과 행동이 맞지 않다는 사실을 모르게 되는데 이러한 오류를 독서가 방지해주기 때문이다 내 생각의 토양에 걸음을 주고 울타리를 두르고 관리에 비옥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의 틀을 깊고 넓게 확장시키는 방법이다 정보와 지식은 다르다 정보는 단순히 무언가를 아는 것이고 지식은 알게 된 내용을 이해한 다음 조합하고 새로운 판단을 내려 실행으로 옮기는 것이다 지식과 지혜도 다르다 지혜는 지식의 인간만이 내릴 수 있는 판단 즉 타인과 세상을 위한 무언가를 더해 새로운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서경 주서의 다방은 제대로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경고한다 성인이라도 제대로 생각하지 않으면 미치광이가 되고 미치광이라도 제대로 생각만 한다면 성인이 된다 훌륭한 사람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성인이 미치광이와 한 끗 차이라는 것이다 언뜻 생각할 때 이 둘은 완전히 상극일 것 같은데 다만 제대로 생각하는지의 여부가 한순간 이 둘을 가른다고 말한다 좋은 머리와 뛰어난 재주를 타고났는지 여부가 아니라 제대로 생각할 수 있는 여부가 둘을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든다 유학에서 강조하는 올바른 삶의 자세 중에 반구적이가 있다 어떤 일을 잘못되었거든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자신에게서 문제를 찾아 개선한다는 뜻이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자기 수향이다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려면 내 안에 항상 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유학이 꾸준한 공부를 그토록 강조하는 이유는 공부를 제대로 해야 제대로 생각할 수 있는 틀이 그 사람 안에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책 읽기 결코 쉽지 않다 지루하고 머리 아픈 게 사실이다 그래도 한 번뿐인 인생을 내 생각에는 이라는 말이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는 살아야지 않을까 성인은 못 되더라도 미치광이는 되지 말아야 하지 않겠는가 말이다 누리지 못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내 인생이 한없이 막막하게 느껴지던 스물아홉 가을이었다 그때 나는 하문이라는 세계에서 겨우 걸음마를 떼고 있었다 대학 전공도 아니고 그동안 다녔던 직장과도 전혀 상관없는 분야 한문 아르바이트로 밥벌이를 했고 결혼도 물 건너간 상태였다 직장도 없고 남자도 없고 이력도 없는 스물아홉은 잘도 저물어갔다 드디어 서른이 되었을 때 오랜만에 고향에 내려가 부모님을 뵈었다 아빠와 차 안에서 엄마를 기다리는데 봄 햇살이 참으로 찬란하게 차 안으로 쏟아졌다 햇살을 바라보다가 벌써 봄이 되었다는 걸 새삼 깨달았다 시간이 더덥게 느껴졌다 아빠 인생이 너무 빨라 벌써 서른이야 그렇지 너는 늘 나를 아빠로 봐왔으니까 이런 말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아빠는 가슴에 손수건을 달고 처음 학교에 들어서던 입학식도 손에 잡힐 것처럼 가깝게 느껴져 그런데 이 나이에 백발까지 되었다니 나도 내 나이가 적응이 안 돼 아빠 내가 선자리가 너무 낯설어 이제 한문을 좀 알 것 같은데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 큰 딸 내가 느끼기에 인생은 양파 같아 양파? 음 양파 껍질을 까고 또 까면 마지막에 뭐가 나올까? 아무것도 없지? 그래 양파는 껍질이 껍질이면서 동시에 과육이잖아 한 겹씩 깔 때마다 과육 맛을 충분히 음미하지 못하면 양파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지 목표만 향해서 달려가면 막상 목표를 달성했을 때 며칠이나 기쁠까? 고작 하루도 안 돼서 또 다른 목표를 만들고 또다시 걱정하겠지? 나는 내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를 후회 없이 즐기며 걸었으면 좋겠다 머릿속에 댕하고 종이 울리는 기분 그래 양파를 백날까 봤자 뭐하나 껍질이 과육이고 과육이 껍질인데 군자의 도는 비유하자면 먼 곳에 가는 것은 반드시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하고 높은 데에 오르는 것은 반드시 낮은 데로부터 시작하는 것과 같다 중용 15장에 나오는 말이다 아무리 원대하고 높은 계획도 가깝고 낮은 지점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눈앞에 작고 낮은 단계에서 시작해 모든 길을 차근차근 걸어야 한다 물론 머리로는 알지만 최종 목적 지점을 올려다보면 너무 높고 멀어서 막막해질 때가 많다 몇 걸음 더 걸어봐도 막막하긴 매한가지일 뿐 목적지에 도달하는 시간을 어떻게든 줄여보자는 마음 만든다 그러나 길은 걸을 때 의미가 있는 법이다 길은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살아가는 내내 동행해야 할 인생의 벗이다 우리는 속도의 시대를 살고 있다 자동차, 비행기, KTX, SNS, 인터넷까지 이전에는 상상조차 못했던 엄청난 시간을 단축시켜주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꾹꾹 눌러 걷는 시간의 가치가 점점 퇴색되고 있다 걷기는 돈이 없는 사람들의 이동 방식 혹은 운동의 한 종류가 되어 효율성으로 따지는 행위가 되었다 늘 초조하고 불안해서 늘 달리는데 기쁘지도 행복하지도 않고 대리 불안해지기만 하는 슬픈 시대 시간을 누려야 하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만 시간을 줄이고 아끼고 극복하려고 애를 쓴다 조금만 참으면 조금만 견디면 조금만 더하면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듯이 스스로를 다그치고 몰아붙이며 살아간다 물론 목표를 달성하고 목적지에 도착하면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감격스럽다 그러나 그뿐이다 참 허무하다 걸어가는 시간 동안 누리지 못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고지도 정복하고 목표도 달성해야 하지만 거기까지 가는 동안 즐기고 누려야 한다 길가에 핑꽃도 보고 중간에 만난 친구와 사는 이야기나 쓸데없는 농담도 나누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식도락도 즐기고 새도 보고 하늘도 보고 빗소리도 듣고 피곤하면 앉아서 다리도 펴고 허기도 느끼면서 이 모든 시간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마감이 코앞이라고 부장님이 다그칠지언정 성과가 이게 뭐냐고 팀장님이 면박을 줄지언정 오늘도 월급이 통장을 스치고 빠져나갈지언정 그 모든 순간조차 내 삶의 한 부분이다 이 시간들 속에도 찰나의 즐거움과 행복을 발견하고 온전한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면 나이 들어 오늘을 떠올렸을 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남들보다 늦은 나이의 하문을 공부하면서 늘 불안했다 남들은 다 저만치 앞서가는데 나만 늘 허덕이는 것 같아서 나 자신을 마음 편히 놔두지 못할 때가 많았다 설령 공부를 하지 않을 때도 마음속으로는 늘 스스로를 들폭갔다 이제는 서른에서도 한참 멀어진 나이가 되었지만 여전히 나는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했고 높은 고지도 점령하지 못했다 그래도 나의 시간을 누려야 후회 없이 살 수 있다는 마음 하나만큼은 단단히 간직하고 있다 때로는 일부러 속도를 늦추기도 한다 많은 불안을 기꺼이 감내하면서 일부러 천천히 걸으며 나무 사이사이 모래 하나하나를 들여다본다 저마다 다른 바람결도 느껴본다 불안하고 초조해져도 그러려니 하면서 음미하려 애쓰고 또 그렇게 음미해본다 양파를 즐기는 일은 양파를 까기만 하는 일보다 재미있었다 새롭게 집어든 또 하나의 양파도 까는 데만 집중하지 말고 이리저리 살펴보고 향도 맡으면서 최대한 즐겨볼 생각이다 딱 한 조각씩만 벗겨서 맛있게 먹어야지 삶은 모든 순간을 만끽하라고 늘 우리를 유혹한다 그 어느 봄날 우연히 봄꽃에 이끌려 홀린드 회사에 반차를 내고 잠시 봄에 빠져들었던 날이 있었다 그의 봄빛이 아직도 기억난다 회사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다만 나의 삶만 풍성해졌을 뿐이다 시간에 쫓기고 목표에 쫓기고 욕심에 쫓길 때면 그때 적어두었던 마음을 꺼내 읽어본다 순간을 영혼으로 만드는 작은 마법 잊지 말아야지 아침 봄 햇살이 찬란했습니다 나는 그만 회사로 가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봄 속을 걷다 호 아지랑이가 된 모양입니다 진달래의 유혹에 걸려들었습니다 개나리가 피었구나 노란 산수유에게 한껏 아른채를 하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목련이 그 빛나는 웃음을 터뜨리기 직전 비로소 나의 봄이 열렸습니다 지구와 함께 태어난 봄꽃들 억만년 전에도 봄은 떨림이었겠지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봄은 설렘으로 흔들리고 있었겠지요 생명의 떨림이 해마다 오는 봄을 기어이 꿈꾸게 합니다 사랑의 떨림이 지나쳐도 그만일 만남에 기어이 다가가게 합니다 그리움의 떨림이 죽음을 흔들어 기어이 봄눈을 튀어냅니다 또 어떤 싹이 톡 튀어올라 만개하려는지요 지천으로 봄입니다 지천으로 봄은